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옛날 이야기 5편을 모아서 구현해봤습니다. 준비한 설화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변당 박곤 장군입니다. 어변당은 1979년 12월 29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주선 초기에 무신 박곤이 우예와 학문을 닦던 곳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입니다. 어변당 앞에는 박곤이 만들었다는 연못인 정용지가 있는데 그는 이곳에 물고기를 길러 부모님에게 효도를 했고 물고기가 효성에 감동하여 비늘을 남긴 채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어변당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과응보입니다. 이 설화는 불교 설화입니다. 인과응보는 사자성어이기도 하고 불교 용어로는 인과보응이라고도 합니다. 선악의 원인이 있으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낙고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불교의 기본적 사고방식인 인, 연, 과, 보의 인식하에 종교적 달성을 지향하기 위한 가르침인데 결과적으로는 권선징악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화 또한 권선징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욕심 많은 사냥꾼입니다. 이 설화도 불교 설화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욕심을 부리다가 큰 낭패를 보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설화를 들으시면 아마도 톨스토이의 소설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소설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두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바닷물은 왜 짤까? 입니다. 요술 맷돌, 신기한 맷돌 등의 제목으로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그리스, 중국 등 전 세계적 소설 속에는 요술을 부리는 물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면 그 물건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소금이나 금은 보석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보석만큼 귀한 물건이라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구렁이가 된 시어머니입니다. 이 설아는 죽어서 구렁이로 환생한 어머니와 효자 아들 그리고 못된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환생은 윤회사상과 관련된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생을 알고 싶으면 지금의 삶을 보면 되고 다음 생을 알고 싶으면 그 또한 지금의 삶을 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설화가 그렇듯이 이 설화 또한 인과응보와 권성징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섯 편의 설화를 구현해드리겠습니다. 어변당 박곤 장군 옛날 경상남도 밀양 무한면 연상리란 곳에 박곤 장군이 살고 있었어요. 박 장군은 어릴 때부터 연못을 파고 그곳에 잉어를 키웠어요. 너는 뭘 하려고 그렇게 잉어를 키우느냐? 예, 저는 고기를 키워서 부모님께 대접해드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린 박 장군을 대견하게 생각했어요. 어린 박 장군은 밥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남겨서 잉어에게 가져다 주곤 했어요. 그런데 그 중 등에서 빛이 나는 잉어 한 마리가 주는 밥을 모두 혼자서 받아 먹곤 했지요. 저 빛나는 잉어는 이름이 뭐지? 저 혼자서 밥을 다 먹어버리네. 어린 박 장군이 이렇게 투덜거리자 옆에 있던 어르신들이 연못 속의 잉어를 바라보았어요. 저 녀석의 이름이 그래, 삼이구나. 무슨 소린가? 저 잉어는 치라고 하는 물고기네. 이렇게 누구는 삼이라고 하고 누구는 치라고 불렀지요. 박 장군은 이렇게 빛나는 물고기를 삼치라고 이름 붙였어요. 안 되겠다. 너 혼자만 밥을 다 먹어버리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 박 장군은 삼치를 잡아서 꺼내놓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박 장군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며칠만 지나면 삼치가 다시 나와서 헤엄을 치며 물속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꺼내놨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둥근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삼치의 등에서 찬란한 광채가 빛나고 있었어요. 큰일인데 이건 나쁜 일이 벌어질 징조 같은데 어째서 잉어 등에서 밝은 빛이 나는 것일까? 박 장군은 이런 걱정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백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박 장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시게 나를 좀 도와주게 내가 내일 정오에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로 되어 있다네. 저기 남쪽 한 심리쯤 지나 있는 냇가에 커다란 도마뱀 한 마리가 살고 있다네.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오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으니 제발 나를 좀 구해주게. 이렇게 당부의 말을 마치고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깜짝 놀란 박 장군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지금 내가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그 노인이 정말 다녀갔단 말인가? 박 장군은 꿈이 아닌 생시 같단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박 장군은 화를 준비해서 노인이 말했던 그 냇가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근처 동굴 속에 숨어서 냇가를 지켜보았어요. 얼마쯤 지나자 냇가 근처에서 커다란 무지개가 보였어요. 정말 잉어가 하늘로 오르려나? 박 장군이 이렇게 생각한 순간 잉어는 용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 장군은 신기해하며 소리죽여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커다란 도마뱀 한 마리가 날아오고 있었어요. 노인이 말했던 그 뱀이구나. 박 장군은 준비해간 화를 꺼내 화살을 쏘아 그 뱀에게 명중시켰어요. 그리고 뱀은 죽고 말았지요. 그런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장군은 연상에서 무한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길가에서 머리가 하얀 노인 한 분이 잉어를 팔고 있었어요. 어르신 잉어가 참 좋아 보입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으니 제일 큰 것으로 골라 주십시오. 장군은 잉어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잉어를 손질했어요. 그런데 잉어 뱃속에 박장군의 화살촉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 화살촉은 내가 노인의 꿈을 꾸고 냇가에 가서 도마뱀에게 쏘았던 화살촉인데 장군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화살촉을 빼 뒷산에 묻어두었죠. 며칠이 지나 화살촉을 묻어두었던 전 자리에 가보니 그곳에 딸기가 잔뜩 자라고 있었어요. 장군은 그 딸기를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불러 모았지요. 그리고 지난 모든 일들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저 뒷산에 있는 딸기는 절대로 먹어선 안 된다. 분명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이니 그 딸기를 먹었다간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야. 그 근처에는 가지도 말거라. 이렇게 가족들에게 당부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늘 걱정을 했죠. 박장군은 한참을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하인을 시켜 딸기가 자라고 있는 자리에 불을 지르게 했어요. 얼마 후 이런 연휴를 알지 못하는 박장군의 친구가 그 산에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딸기가 자라고 있던 자리에 가보게 되었죠. 어? 불탄 자리에 웬 헌초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나? 박장군의 친구는 헌초라는 기다란 풀을 잔뜩 베어 가지고 산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헌초로 자리를 만들어 친구인 박장군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던 박장군은 선물 받은 자리를 깔고 낮잠을 자게 되었죠. 그런데 꿈속에서 박장군이 활로 쏘았던 그 커다란 뱀이 나타났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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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말을 마치고 뱀은 사라져버렸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박장군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헌초로 만든 자리에 가시가 도단하더니 장군의 등을 찌르고 말았어요. 장군은 가시에 찔린 상처를 치료하려고 애썼지만 잘 낫지 않았어요.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침을 맞고 약을 먹어도 시름시름 앓기만 했지요. 오랜 시간을 앓던 박장군은 결국 죽고 말았어요. 박장군이 죽고 난 후 그의 자손은 번성하지 못하고 겨우 겨우 살아가고 만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인과 응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못된 며느리가 남편과 나이 많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장사를 하느라 집을 비우는 날들이 많았어요. 며느리는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비단옷을 차려 입고 밖으로 다녔어요. 그리고 돈을 마구 써댔죠.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타일러 써요. 얘야, 네 남편이 그리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데 좀 알뜰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뭐라구요? 참 별 참견을 다 하시네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귀찮게 생각하며 구박했어요. 아휴, 저 늙은 시어머니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며느리는 이런 못된 생각을 했죠. 날마다 시어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먼 곳에 내다 버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사기 위해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남편은 자기의 아내가 어질고 착하다고 생각하며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신처럼 어진 며느리는 세상에 없을 것이요. 당신이 어머니께 극진하게 대하니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일을 다닐 수 있다오.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주 먼 곳으로 장사를 떠나게 되었어요. 여보 이번에 나가면 한참 후에야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구려. 어머니를 잘 부탁하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집을 떠나자 며느리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시어머니를 버릴 구덩이를 미리 파놓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밖으로 구경을 나가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나가자고 하는데 안 나갈 수도 없어서 며느리를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자꾸만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야 왜 이렇게 자꾸만 멀리 가는 것이냐 좋은 경치 구경 시켜드리려고 하죠. 어서 빨리 따라오기나 하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재촉했어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니 새들도 많이 지저귀고 나무도 울창했지요. 얘야 참 좋긴 좋구나. 그런데 나는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구나.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니냐. 시어머니는 경치를 구경하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속으로 기뻐했고요. 한참이 지나고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어서 집에 돌아가자. 너무 늦게까지 있었나 보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걱정을 하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업이라고 하며 등을 돌렸어요. 얘야 네가 너무 힘들지 않겠니. 나는 걸어가도 괜찮다. 그러지 마시고 어서 업이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고마워하며 등에 업혔지요. 며느리는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를 찾아가며 천천히 걸었어요. 시어머니를 버리고 갈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서 힘들지 않았어요. 드디어 구덩이가 가까워졌어요. 며느리는 일부러 비틀비틀 걷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구덩이 앞에서 등에 업힌 시어머니를 떨어뜨렸어요. 어, 어, 세상에 이를 어쩌면 좋아. 내가 넘어지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구덩이에 빠져버렸네. 어머니 제가 얼른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불러올게요. 구덩이에 떨어진 시어머니는 다행히도 나무뿌리에 걸려 깊은 곳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힘을 내 밖으로 나왔죠. 산속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 너무 어두워서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무서움에 덜덜덜덜던 시어머니는 간신히 커다란 나무에 기대어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사람들을 불러오겠다고 했으니 곧 오겠지. 한참이 지나자 어디선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온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험상 굳은 얼굴을 한 도적대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힘을 내서 기대어 있던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도적대들은 시어머니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서 앉아있었죠. 오늘 우리가 도둑질한 집은 엄청 부잣집인가 봐. 이렇게 온갖 보석이 많이 있잖아.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귀한 보석은 나도 처음 보네. 도적들은 기분이 좋아서 서로 바라보며 껄껄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도적들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더욱더 겁이 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다가 그만 고무신이 나무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고무신은 도적의 머리를 맞췄죠. 이게 뭐야? 하늘에서 우리를 벌치려고 하나 보네. 놀란 도적들은 훔친 보석들을 그 자리에 팽개쳐 둔 채 도망가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는 나무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도둑들이 팽개치고 간 보석들을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은 며느리가 이상하긴 했지만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안으로 들어서는 시어머니를 보자 며느리는 기절할 듯이 놀라는 거예요. 어? 귀신이요? 사람이요? 며느리는 덜덜 떨면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일부러 자기를 구덩이에 밀어넣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뭘 그렇게 놀라느냐? 얘야 글쎄 그 구덩이 안에 이런 보석들이 잔뜩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보석들을 가지고 왔다. 이게 다 네 덕분이구나. 보석들이 어찌나 많이 있던지 내가 더 가지고 오고 싶어도 늙어서 기운이 있어야지.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욕심이 생겼어요. 어머니 제가 가서 가지고 올게요. 저는 젊으니까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게를 가지고 가야겠네요. 며느리는 지게를 짊어지고는 산속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구덩이 바닥에는 보석은 커녕 뱀과 징그러운 벌레만 가득했어요. 며느리는 덜덜 떨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너무 깊은 산속이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욕심 많은 사냥꾼 옛날 어느 산속마을에 사냥꾼이 살고 있었어요. 사냥꾼은 날마다 산에 올라가 동물들을 사냥해 장에 내다 팔았어요. 사냥을 잘하는 덕분에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지요. 하지만 사냥꾼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고 욕심이 가득 하루는 길가는 나그네가 사냥꾼의 집에 찾아왔어요. 여보시오. 길가는 나그네인데 목이 말라 그러니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뭐요? 참나 물은 산에 올라가서 약수나 떠먹으시오. 내 집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으니. 사냥꾼은 다른 사람에게는 물 한 모금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라의 임금님께서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신하들은 임금님을 찾느라 난리가 났죠. 하루 이틀 사흘 밤낮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임금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임금님은 혼자서 며칠을 산속에서 헤매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길을 찾아보자. 임금님은 마지막 나뭇임을 다해 길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다가 사냥꾼이 사는 집을 발견했지요. 여봐라 누가 있느냐 좀 나와보거라. 잠시 후 방에서 사냥 도구를 정리하고 있던 사냥꾼이 밖으로 나왔어요. 누구냐 누가 와서 나오라 마라 하느냐 임금님은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산속을 헤맹더라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오너라. 뭐 뭐 정신이 정신이 나간 놈이네. 네가 누구인데 먹을 걸 가져오라 마라 하느냐. 이놈 모험하다.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다. 임금님이 호통을 쳤지만 산속에서 사냥만 하고 살던 사냥꾼은 임금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니가 임금이라고 니가 임금이면 나도 임금이다. 사냥꾼이 이렇게 소리치자 임금님은 예의바르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내가 배가 고파 말이 잘못 나왔소. 밥을 좀 주시오. 진짜 그럴 것이지. 내가 원래는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정말 죽을 것 같으니 찬밥 한 덩이 줄이다. 사냥꾼은 부엌으로 가서 자기가 먹다 남긴 밥과 김치를 주었어요. 임금님은 그 밥과 김치를 허겁지겁 먹었죠. 사냥꾼은 옆에서 임금님의 모습을 불쌍하단 듯이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맛있냐? 며칠을 굶은 모양이네. 아이고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잘 먹었다. 참나 공손하고 예의 바른 말은 배우지 못한 모양이구나. 사냥꾼은 임금님을 보며 얼굴을 불켰어요. 미안하게 됐소. 이렇게 밥까지 주었으니 한 가지만 더 도와주시오. 내가 이 산에서 내려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오. 사냥꾼은 투덜거리면서도 산을 내려가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임금님은 사냥꾼의 도움으로 산을 내려와 다시 궁궐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궁궐에 있던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돌아오자 잔치를 벌였어요. 임금님은 잔치를 끝내고 신하를 시켜 그 산속 마을에 있는 사냥꾼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신하들은 사냥꾼을 데리고 궁궐로 왔지요. 내가 니 덕분으로 무사히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아닙니다요. 임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임금님 인지도 몰라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사냥꾼은 자기가 함부로 행동하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서 벌벌 떨었어요. 괜찮다. 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임금인 줄 어찌 알았겠느냐. 임금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다 니 덕분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려고 한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길을 떠나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면 니가 걸었던 그 땅을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 사냥꾼은 임금님의 미소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주는 건데 찬밥에 김치가 아니라 밥이라도 새로 해서 줄 걸 그랬네. 그래도 나에게 상을 준다니 이게 웬 떡이냐.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다시 오너라. 사냥꾼은 궁궐을 나오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사냥꾼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내 발이 닿는 땅을 다 준다고 했지? 그럼 빨리 걸어야 하는데? 아니지. 걷는 게 아니라 뛰어야지. 많은 땅을 받아서 내가 큰 부자가 되면 예쁜 색시를 얻어 장가를 가야지. 그리고 집도 커다랗게 짓고 하인도 거느리고 사냥꾼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다음날 새벽이 되자 사냥꾼은 궁궐로 다시 들어갔어요. 자 이제 곧 해가 뜰 터이니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거라. 어제 약속한 대로 네 발이 닿는 곳은 다 너에게 주겠다. 사냥꾼은 임금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궁궐에서 뛰어나왔어요. 여기저기 이 마을 저 마을로 쉬지도 않고 뛰었어요. 숨이 차고 땀이 뻘뻘 흘렀지만 절대로 쉬지 않았지요. 뿐만 아니라 점심때가 되어도 밥도 먹지 않았어요. 더 빨리 다녀야 돼. 더 많이 다녀야 해. 이제 점심도 지났으니 조금 있으면 해가 지겠지. 사냥꾼은 너무나 지쳐서 곧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또 뛰었지요. 해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조금만 조금만 더 가자.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사냥꾼은 너무 지쳐서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걸을 수가 없게 되자 무릎으로 기어갔지요. 이제 임금님이 계신 궁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냥꾼은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젠 기어갈 힘조차 없었어요. 그래 기어가지 못하면 굴러서라도 가야 해. 사냥꾼은 대굴대굴 굴러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궁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이 많은 땅이 모두 다 내 것이다. 사냥꾼은 이렇게 말을 마치고 곧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바닷물은 왜 짤까 옛날 어느 추운 겨울날 이었어요. 눈은 펑펑 내리고 바람은 쌩쌩 불었지요. 이렇게 추운 날 수염이 긴 노인 한 분이 지게에 뭔가를 지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래 저기 마을이 보이는구나. 조금만 더 가보자. 노인은 추위에 몸을 덜덜 떨면서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잣집으로 보이는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 집은 마을에서 소문난 부잣집인 황부자의 집이었지만 욕심 많고 인색하기로 유명한 집이었어요. 계십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 하루만 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인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친 노인은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잠시 후 집주인처럼 보이는 영감이 나왔어요. 아니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어디서 소리를 치는 게요?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주인 영감은 노인을 힘껏 밀쳤어요. 노인은 지칠 대로 지쳐있어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황부자는 노인이 쓰러졌는데도 본척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때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는 젊은이가 곡식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 뭐지? 혹시 사람이 아닌가? 멀리서 쓰러져 있는 노인을 본 젊은이는 서둘러 가까이 가보았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이 추운 날 이게 웬일입니까? 젊은이는 쓰러진 노인을 들쳐엎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따뜻한 방에 눕히고 지극 정성으로 노인을 돌보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노인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지요. 고맙네. 내가 자네 덕분에 살아날 수 있게 되었네. 노인은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더니 자기가 짊어지고 왔던 지게에서 뭔가를 꺼내 젊은이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멧돌이 아닙니까? 내가 자네에게 이 멧돌을 주겠네. 이것은 그냥 멧돌이 아니라네. 내가 이 멧돌을 지고 다녔던 것은 멧돌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였네. 드디어 주인을 찾은 것 같으니 자네에게 주겠네. 노인은 멧돌의 사용법을 젊은이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지요. 젊은이는 노인에게 받은 멧돌을 돌려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멧돌에서 사람이 나와 기와집을 짓기도 하고 쌀이 나오라고 하면 쌀이 나오고 돈이 나오라고 하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젊은이는 멧돌에서 나온 쌀과 돈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뿐 아니라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네요.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다니요. 그것뿐요. 우리는 돈도 주고 집도 좋다오. 사람들은 젊은이를 칭찬하며 고마워했어요. 젊은이의 소문은 황부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어요. 뭐야? 그때 그 거지 늙은이가 그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황부자는 자기도 멧돌을 선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의 거지들을 모아 잔치를 버렸어요. 그런데 거지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더니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황부자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이런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내놓고 간단 말이냐? 당장 나가거라! 황부자는 젊은이의 멧돌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멧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황부자는 날마다 멧돌 생각만 하다가 젊은이의 집에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젊은이의 집에 가보니 생각보다도 더 의리의리한 부잣집 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젊은이는 황부자를 반갑게 맞아주고 맛있는 음식도 가득 차려주었어요. 황부자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더니 젊은이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나? 예 어르신 말씀해 보십시오. 음 그 자네 멧돌을 한번 볼 수 있겠나? 젊은이는 잠시 당황했어요. 예 아 예 뭐 그러시지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이는 벽장에서 멧돌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황부자에게 보여주었지요. 이게 그 신비한 멧돌인가? 예 그렇습니다. 천천히 보고 계십시오. 젊은이는 황부자에게 멧돌을 보여주고는 잠깐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황부자는 그 멧돌을 훔쳐 젊은이의 집에서 나왔어요. 멀리 가야 하는데 멀리 멀리 마을 사람들이 보면 안 되지. 황부자는 망설이다가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멀리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가기로 결심을 했지요. 배를 타고 동해안 한복판쯤 오자 황부자는 이제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됐네. 이제 됐어. 누가 쫓아오지도 못할 테고 그럼 그럼 어디 이 멧돌을 한번 돌려볼까 뭐가 나오면 좋을까 아이 그래 그래 귀한 소금을 나오게 해봐야 겠구나 황부자는 멧돌을 돌리며 소금아 나와라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하얀 소금이 쏟아져 나왔어요. 계속 나와라 계속 나와 멈추지 말고 나와라 황부자는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소금은 순식간에 배에 가득차게 되었지요. 아이고 이제 그만 나와야 하는데 이제 이제 그만 나와라 이제 그만 나와 하지만 멧돌은 계속 돌면서 소금이 나왔어요. 황부자는 멧돌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소금은 배 안에 가득가득 쌓여갔어요. 배는 소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잠시 후 황부자는 멧돌과 배와 함께 바다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고 말았어요. 지금도 바다 밑에서는 멧돌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서 바닷물이 짠 거래요. 구렁이가 된 시어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효자 아들 부부와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들만 먹이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아들에게만 주었지요.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항상 며느리를 구박했어요. 얘 뭘 그렇게 많이 먹느냐 작작 먹어라 좀 작작 먹어 작작 작 시어머니는 이렇게 며느리만 보면 작작작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며느리를 부를 때도 작작작 아침에 일어나서도 작작작 화가 날 때도 작작작 했지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지겨워 죽겠어요. 그놈의 작작작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작작작 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 후 정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지 뭐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때도 작작작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아휴 이제 그 작작작 하는 소리 안 들어서 정말 시원하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이었어요. 며느리는 쌀을 가지러 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작작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 내 귀가 이상한 건가? 어디서 작작작 하는 소리가 들리네. 며느리는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구렁이 한 마리가 작작작 하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니 살아있을 때도 나만 보면 작작작 하더니 죽어서도 작작작 거려 정말 지겨워서 살 수가 없네. 며느리는 밖으로 나가더니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와서 그 구렁이에게 뿌렸어요. 구렁이는 깜짝 놀라서 밖으로 달아났죠.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지푸로 구렁이의 둥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렁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구렁아, 네가 정말 우리 어머니의 홀령을 담고 있다면 이 둥지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자 구렁이는 슬금슬금 기어서 정말 그 둥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구렁이가 들어간 둥지를 짊어지고 높은 산에 있는 저를 찾아다니며 연불을 들려주고 사람으로 환생하기를 기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렁이가 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맙구나. 이제 나를 이곳에 내려놓거라. 그리고 걸어가면서는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천둥 벼락이 쳐도 돌아봐서는 안 돼. 그래야 나도 내 죄를 씻고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고 너에게도 좋은 인연이 나타날 것이야. 너의 베필은 이 산에서 내려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야. 그 여인의 집 마루 밑을 봐보면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보물도 나올 것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대로 구렁이를 숲에 내려놓고 앞만 바라보며 걸었어요. 구렁이가 잘 있는지 뒤돌아 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앞만 보고 걸었지요. 한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렸어요. 효자 아들은 구렁이가 걱정이 됐지만 꾹 참고 다시 앞만 보고 걸었어요. 그렇게 산을 내려오니 밤이 깊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작은 초가집이 보였지요. 계십니까? 밤이 너무 늦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잠시 후 젊은 여인이 나오더니 효자 아들에게 방을 내어주었어요. 아들은 그 여인과 인연을 맺어 살게 되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아들은 구렁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마루 밑을 파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정말 금은보아가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아들은 구렁이의 말대로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구렁이도 다시 사람으로 환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던 아들은 문득 전처가 궁금해졌지요. 그래서 전처의 집을 찾아가 보았어요. 어? 집은 어디가고 빈터만 남은 거지? 아들은 전에 살던 집을 찾을 길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여보시오. 여기 있던 집은 어디가고 빈터만 남아있는 게요? 아? 몇 년 전에 큰 벼락이 지더니 집은 홀랑 타버리고 그 혼자 살던 여자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오. 동네 사람들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못되게 굴어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다섯 편의 옛날 이야기 모음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깃털 뽑힌 기러기입니다. 깃털 뽑힌 기러기는 불교설화입니다. 불교설화인 만큼 윤회와 인과 응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모든 종교를 떠나서 죽어서도 자식과 가족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아를 각색하다 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하늘의 하늘의 임금을 감동시킨 땅의 임금입니다. 이 설아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백성들이 굶주려 있을 때 자신의 안위는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베풀어 하늘을 감동시킨 임금의 설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무수홍 설아입니다. 무수홍은 팔자가 좋아 근심 걱정이 없는 노인을 뜻합니다. 설아 속에서 나타내는 행복은 부귀 영화가 아닌 자식들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히 살아가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식들의 효행이 가장 큰 행복을 나타낸다 라는 뜻 인 것 같습니다. 이 설아는 별다른 변이 없이 비슷하게 전해지고 있지만 설아 속에 등장하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임금을 숙종대왕이라 특정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무를 심는 젊은이입니다. 나무를 심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설아뿐 아니라 탈무드 이야기 속에 있는 나무를 심는 노인 장지호 노예 나무를 심는 사람 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들려드릴 설아 역시 제목 그대로 나무를 심는 젊은이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심는다 라는 내용은 다른 이야기들과 같지만 등장인물이나 배경들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설아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비교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신농 이야기입니다. 신농은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남방을 다스리던 신이자 소전의 아들이고 불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또한 농업과 의약 약초의 신이기도 합니다. 신화로 나와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이야기로 각색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깃털 뽑힌 기러기 하늘의 임금을 감동시킨 땅의 임금 무수홍 설화 나무를 심는 젊은이 신농 이야기를 구현해드리겠습니다. 깃털 뽑힌 기러기 옛날 어느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지요. 이 할아버지의 나이는 120살이나 됐는데 젊고 예쁜 아내와 18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이제 곧 자기가 죽을 때가 돼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큰일이구나. 내가 죽으면 젊은 아내와 아이들이 고생을 할 텐데 일을 어쩌나. 할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돈을 모아두었으면 좋았을 하는 후회도 있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이렇게 걱정만 하며 몇 달을 지낸 어느 날 할아버지는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여보 여보 당신이 죽으면 이 아이들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아버지 눈을 떠보세요. 아내와 아이들은 슬퍼하며 울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재를 만났지요. 너는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지 않았구나.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으니 무엇으로 태어나게 해야 좋을까. 옥황상재는 잠깐 고민을 했어요.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던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사람이 아닌 기러기로 환생할 것이다. 할아버지는 정말 기러기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었어요. 이리저리 날아다니던 할아버지는 자기가 살았던 마을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내와 아이들의 기억이 떠올랐지요. 이 근처 어디에 우리 집이 있는데 찾아봐야 겠는걸. 할아버지는 자기 집을 찾아가 보았어요. 보고 싶던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거짓고를 하고 동냥을 다니고 있고 아내는 남의 집 일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고민 끝에 할아버지는 옥황상재를 찾아갔어요. 옥황상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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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아이들이 죽을 고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너는 사람으로 살면서 좋은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 자식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기러기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얼마 후 기러기는 다시 이야기했어요. 옥황상재님. 제가 덕을 쌓지 못해서 이렇게 기러기로 태어났으니 제 몸을 희생해서라도 도와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글쎄다. 네 몸으로 뭘 희생해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신하가 앞으로 나섰어요. 옥황상재님. 그렇다면 저 갈매기의 깃털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깃털을 하나씩 뽑아 자기 가족에게 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기러기는 신하의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기러기의 이 깃털은 정말 황금빛으로 변했어요. 기러기는 신이 나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날아갔어요. 집을 내려다보니 아이들이 배고파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애들아 이제 걱정 말거라. 내가 황금 깃털을 뽑았을 테니까. 기러기는 가장 좋아 보이는 깃털 하나를 입에 물고 뽑았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눈물이 나왔죠. 하지만 기뻐할 가족들을 생각하니 참을 수 있었어요. 기러기는 아이들이 앉아있는 마당에 날개를 떨어뜨려 주었어요. 어? 저게 뭐야? 엄마 엄마 이거 보세요. 이게 뭐니? 엄마 황금 깃털 같은데요? 깃털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엄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이 황금 깃털이 어디서 떨어진 거야? 누가 주셨던지 참 감사합니다. 엄마는 그 깃털을 팔아 곡식을 사서 아이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황금 깃털은 매일매일 하나씩 하늘에서 떨어졌지요. 가족들은 그 깃털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누가 떨어뜨리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가족들은 여기저기 숨어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드디어 기러기가 황금 깃털을 뽑아 마당에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았지요. 얘들아 너희들 다 보았니? 저 황금 기러기 말이야 세상에 온몸이 황금 색이더구나. 맞아요. 온몸이 황금 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렇게 깃털 하나씩 뽑아서 우리에게 주는 것도 고맙긴 하지만 그걸로는 우리가 겨우 밥이나 먹을 수 있지 않겠니? 우리가 저 갈매기를 잡아서 한꺼번에 깃털을 다 뽑으면 어떨까? 네. 좋아요. 기러기에겐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아이들은 깃털을 모두 팔고 나면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것들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을 수 있다며 신나 했어요. 다음날 가족들은 기러기가 날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러기가 날아오면 그물을 던져서 잡기로 했거든요. 가족들이 숨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그때 기러기가 날아왔어요. 가족들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그물을 던져서 기러기를 잡았죠. 기러기는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이미 잡히고 난 후였어요. 됐다 됐어 이제 어서 깃털을 모두 뽑아버려요. 가족들은 기러기에게 달려들어 깃털을 모두 뽑았어요. 기러기는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사람들의 귀에 기러기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족들이 기러기의 황금 깃털을 모두 뽑았더니 그 깃털은 그냥 흰 깃털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황금 깃털이었는데 그냥 흰 털이 되었네. 엄마 그냥 하나씩 뽑아서 줄 때 그걸로 만족할 걸 그랬어요. 가족들은 울면서 후회했지만 기러기는 이미 죽고 말았어요. 하늘의 임금을 감동시킨 땅의 임금 옛날 어느 나라에 지혜롭고 어진 임금이 있었어요. 나라에는 먹고 마실 음식 걱정 없었고 백성들은 행복했어요. 아이고 이게 다 우리 어진 임금님 덕분 이지요. 그렇고 말고요. 해마다 북년이니 다 우리 임금님의 보살핌 덕분 이지요. 백성들은 이렇게 모두 임금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캄캄한 밤하늘에 별 하나가 보였지요. 그런데 그 별은 반짝이는 게 아니라 붉은 피가 떨어질 듯이 빨갛게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며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붉은 별은 좋은 별이 겠죠? 좋기는 뭐가 좋겠어요? 나라에 나쁜 일이 생길 징조라오. 붉은 별이 보이기 시작 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달라 싸우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했어요. 백성들이 불안해하자 임금님은 점성가를 불렀어요. 밤이 되면 하늘에 붉은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백성들이 그 별을 보며 불안해하고 있구나. 네 생각은 어떠하느냐. 예, 저도 붉은 별을 보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관찰하고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송구스럽지만 그 별은 나라에 좋지 않을 징조로 보입니다. 그 별 안에는 열이 가득 들어 있어서 앞으로 수년 동안 나라에 가뭄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님은 점성가의 말을 듣고 걱정이 많았어요. 신하들을 불러모아 대책을 세우는 회의를 열었지요. 곡식을 아끼고 아껴서 모아두거라. 임금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땅은 타들어갈 듯이 말라만 갔지요. 올해도 흉년이에요. 그러게요. 이제 점점 먹을 것도 없어서 하루 3끼는 고사하고 두 끼도 먹을 수가 없어요.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백성들은 먹는 날보다 굶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어진 임금은 그런 백성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봐라 궁궐에 있는 곡식들을 풀어 백성들에게 먹이거라. 임금님은 궁궐 창고까지 열어서 백성들을 먹였지만 그것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다음 해가 되자 이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지요. 임금은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을 까 봐 걱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을 산책하던 임금님은 궁궐 앞에서 쓰러져 있는 거지를 보게 되었어요. 여봐라 어서 저 사람을 일으키거라. 그리고 창고 안에 남은 곡식을 먹이거라. 거지는 임금의 덕분에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남은 쌀을 거지에게 모두 나누어 준 임금은 다시 신하들을 불렀어요. 지금 창고 안에 쌀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예, 이제 쌀은 임금님께서 드실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리와 다른 곡식들이 조금 있습니다. 임금님은 자기가 먹을 쌀과 다른 곡식들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어요. 신하들은 안 된다고 소리쳤지요. 임금님께서 드실 곡식이 아무것도 남질 않습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신하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백성이 없으면 나도 없다. 백성들이 굶고 있는데 내가 먹었어야 되겠느냐. 신하들은 할 수 없이 창고에 남은 쌀과 보리와 다른 곡식들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 모습을 하늘나라의 임금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자기가 먹을 곡식도 남기지 않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어진 임금이라. 믿을 수 없으니 내가 직접 땅에 내려가 봐야겠다. 하늘의 임금은 거지처럼 변장을 하고 땅의 임금을 찾아갔어요. 임금님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거지는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임금님 앞에 서 있었어요. 여봐라 창고 안에 남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오너라. 임금님 지금 창고에는 감자와 고구마 몇 알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두 주고 난다면 임금님 께서 굶으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굶고 있는데 나도 굶어야지 어서 가지고 오너라. 신하들은 할 수 없이 남은 감자와 고구마를 모두 가지고 와서 거지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땅이 흔들리더니 그 거지는 하늘나라의 임금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처럼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는 마땅히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시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불의 신에게 불의 별을 거두어드리라고 하겠소. 그리고 곧 비를 내릴 터이니 걱정 마시오. 땅의 임금은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그저 고맙습니다. 라는 말만 계속해서 했지요. 하늘의 임금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 날 정말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갈라진 땅의 농과 밭은 촉촉하고 비옥하게 변했지요. 백성들은 농과 밭을 갈고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잘 자라 백성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무송설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는 팔자 좋은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에게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열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자식들은 서로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고 언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은 모두 모여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지를 의논했지요. 내가 첫째 아들이니까 당연히 내가 모셔야지.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은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관리하셔야 하니 제가 모셔야지요. 둘째 아들이 나서며 말했어요. 그러자 셋째 넷째부터 열 한 번째 아들까지 모두 자기가 모시겠다며 큰 소리를 냈어요. 조용히 듣고 있던 열 두 번째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형님들 너무하시네요.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그러니 제가 모셔야죠. 그때 하나뿐인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넌 왜 울고 있는 것이냐. 아니 무슨 부모님은 아들만 모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딸이라 부모님도 모실 수 없다는 말입니까? 자식들은 이렇게 서로 부모를 모시겠다고 했어요.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하던 자식들은 드디어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씩 돌아가면서 아들이 모시고 윤달이 있는 달에는 딸이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죠. 노인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식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듯이 살았어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오시면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구경거리를 찾아서 보여드리고 먹여드리고 입혀드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노인을 부러워하며 자식들을 칭찬했어요. 아이고 할아버지는 좋겠어요. 효자 효부 효녀 자식들을 두고 있으니까요. 아이 그럼 좋고 말고 세상 근심이 있나 걱정이 있나 내가 임금님보다 더 팔자가 좋다니까. 노인에 대한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을 퍼져서 나중에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자기보다 팔자가 좋은 백성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듣기 싫었어요. 아니 임금인 나도 근심 걱정이 있는데 한낱 시골 사는 노인이 나보다 팔자가 더 좋다고 한단 말이냐. 어디 얼마나 팔자가 좋은지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임금님의 명령으로 친하들은 노인을 군걸로 데려갔어요. 너는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느냐. 아예 저는 입고 먹을 걱정도 없고 자식들도 저도 다 건강하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임금님은 노인이 정말 아무 걱정이 없다는 말에 노인에게 걱정거리를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노인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귀한 옷구슬을 손에 쥐어주었어요. 자 이것은 근심 걱정 없는 백성에게 임금이 주는 선물이다. 그러니 잘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다시 궁궐에 올 때 가지고 와서 잘 간직하고 있는지 나에게 보여주거라. 아예 감사합니다. 노인은 임금에게 받은 옷구슬을 품에 간직하고 궁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강을 하나 건너야 해서 노인은 강가에서 배를 탔죠. 노를 젓는 사공은 노인이 품 안에 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르신 무엇을 가지고 계시길래 그리 소중하게 안고 계십니까? 응 내가 임금께 귀한 옷구슬을 받았다네. 구경 한번 해볼 테인가? 노인은 품 안에서 옷구슬을 꺼내 사공에게 보여주었어요. 사공은 귀한 옷구슬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지요. 어르신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시구려 여기 있어. 사공은 옷구슬을 받아서 이리저리 돌려보고 굴려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지 뭐예요? 이럴 어쩌면 좋습니까? 어르신 어쩌죠? 이 귀한 물건을 제가 강물에 빠뜨렸으니요. 노인은 깜짝 놀라서 한참 동안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어쩌겠어.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지요. 노인은 걱정을 걱정을 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자 자식들은 난리가 났어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아무 일도 없다. 노인은 강물에 빠진 옷구슬 걱정해 제대로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신하가 찾아왔어요. 임금께서 궁에 한번 오시랍니다. 오실 때는 그 옷구슬을 꼭 가지고 오시라고 합니다. 신하는 말을 마치고 바로 돌아갔어요. 이때부터 노인은 걱정근심에 몸져 누웠어요. 아버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저희가 해결을 하지요. 너희가 해결을 못할 일인데 말해 무엇 하느냐. 그래도 말씀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자식 열세 명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말이라도 해보자. 내가 임금님께 옷구슬을 선물 받았는데 오다가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구나. 그런데 임금님께서 다시 궁궐에 들어올 때 그 옷구슬을 가지고 와보라고 하시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냐. 그 귀한 걸 잃어버렸다고 하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겠느냐. 자식들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이 없을지 이국리 저국리를 하며 다들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장에서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아버님 기운 기운 차리시라고 커다란 생선을 한 마리 사왔어요. 제가 금방 손질해서 올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생선이고 뭐고 먹고 싶지도 않구나. 그래도 드셔야죠. 제가 얼른 손질 할게요. 며느리는 생선을 물에 깨끗이 씻어서 배를 갈랐어요. 그런데 생선의 뱃속에서 커다란 옷구슬이 떼구르르르 굴러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여보 잠깐 나와보세요. 생선 뱃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오긴 뭐가 나왔단 말이요? 지금 집안에 걱정이 가득한데 웬 소라니요? 아들은 며느리가 손질하던 생선을 보았어요. 아버님 아버님 이걸 좀 보세요. 이 구슬이 그 옷구슬 아닙니까? 어디 어디 좀 보자. 맞다 맞아 그 옷구슬 이구나. 노인은 그제서야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가족들은 예전처럼 걱정 근심 없이 지냈지요. 며칠이 지나서 노인은 옷구슬을 가지고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 예. 임금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선물한 옷구슬을 한번 봅시다. 노인은 품 안에서 옷구슬을 꺼내 임금님께 보여주었어요. 임금님은 옷구슬을 보고 깜짝 놀랐죠. 노인에게 걱정거리를 만들어주려고 뱃사공에게 시켜서 옷구슬을 일부러 강물에 빠뜨리게 했거든요. 아니 옷구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이오. 잃어버렸다고 하던데. 노인은 그동안의 일들을 임금님께 모두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은 노인을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하늘에서 내린 복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임금님은 노인에게 사과를 하고 무수옹이라는 호를 내려주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이 지내는 노인이라는 뜻의 무수옹이란 호칭으로 불렀어요. 이 설아 역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있어요. 꿀벌을 치는 노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무수촌이라는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마을로 나오기도 해요. 나무를 심는 젊은이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젊은 농사꾼이 있었어요. 농사꾼은 농사일도 열심히 했지만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를 심었어요. 몇 년이 지나자 산은 나무들로 풀으러 갔어요. 나무는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었지요. 아이고 부지런한 젊은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쉴 수 있구려. 그러게요 복 받을 거예요. 사람들은 젊은이를 칭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는 또 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일어섰는데 금방 심은 나무에서 예쁜 꽃이 피었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잘못 보았나?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그 나무에는 정말 예쁜 꽃이 피어 있었어요. 젊은이가 멍하니 서서 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비와 벌들이 날아와서 꽃에 앉았어요.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 열렸어요. 젊은이는 과일을 따서 먹어보았죠. 아니 이렇게 달콤하고 시원할 수가 있나? 젊은이는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을 먹으면서 신기했어요. 그럼 이 과일의 씨앗도 한번 심어볼까? 젊은이는 자기가 먹던 과일 속에 있는 씨앗을 땅에 심어보았어요.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씨앗은 싹을 틔우면서 땅에서 쑥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커다란 나무로 변해 다시 열매를 맺었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은 젊은이뿐 아니라 산에 나무를 하러 왔던 나무꾼들도 보게 되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언제 나무가 자랐단 말이오? 지금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지요? 여보시오. 여기 나를 좀 꼬집어보시오. 이 신기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믿기지 않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가 자란단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을 거쳐서 인근 위 계시는 궁궐에 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금 온 나라에 퍼진 말도 안 되는 이 소문이 사실이냐? 예 믿기진 않지만 사실이라고 합니다. 임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가 자란단 소문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그 산으로 찾아가 보았어요. 과연 듣던 대로 산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고 열매도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임금님은 산을 둘러보시더니 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된다. 이런 커다란 나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다니 거짓말이 분명하구나. 그러자 신하들 중 한 명이 자기가 직접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그 나무를 심은 젊은이를 찾아오거라. 임금님의 명령에 나무를 심은 젊은이는 임금님 앞에 배우게 되었어요. 자네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금세 자란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보는 앞에서 한번 해보거라. 만일 거짓이라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젊은이는 아무 말 없이 나무 열매를 하나 따서 먹더니 그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그러자 씨앗은 싹이 트고 나뭇가지가 자라더니 커다란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는 탐스러운 열매가 열렸죠. 임금님은 이 모습을 보고 자기도 씨앗을 땅에 심어보았어요. 하지만 임금님이 심은 씨앗은 싹은커녕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임금님은 젊은이가 심은 씨앗에서만 싹이 나오고 나무가 자라자 화가 나고 질투가 났어요. 한참을 얼굴이 붉어져 있던 임금은 갑자기 신하들에게 소리쳤어요. 여봐라 저 나무를 심는 젊은이를 옥에 가두거라. 신하와 젊은이는 놀라서 임금님을 바라보았어요. 임금님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옥에 가야 합니까? 네 죄를 네가 모른다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네가 도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당장 잡아 가두어라. 임금님의 명령에 신하들은 할 수 없이 젊은이를 잡아서 묶었어요. 임금님은 젊은이를 감옥에 가두는 것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또 명령을 내렸죠. 지금부터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베거라. 이 나무들은 저 못된 놈이 도수를 부려 심은 것이니 당장 베거라. 신하들은 도끼로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무를 베자마자 그 베어진 나무에서는 다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신하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신하들이 우물쭈물 하자 임금님은 다시 소리쳤어요. 빨리 더 빨리 나무를 베어라. 임금의 호통에 신하들은 더 빨리 나무를 베었어요. 그런데 나무를 베면 벨수록 나무들은 더 빽빽해져서 신하들이 움직일 곳도 없었지요. 보다 못한 임금은 도끼를 빼앗아 들고는 나무를 베었어요. 그러자 나무에서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다른 나무들에서도 물이 쏟아지면서 산은 울리듯이 웅성웅성 거렸어요. 당장 젊은이를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물에 잠길 것이다. 겁에 질린 신하들은 임금님께 젊은이를 풀어달라고 간청했어요. 하는 수 없이 임금님은 젊은이를 풀어주라고 명령했지요. 젊은이가 풀려나자마자 나무에서 나오던 물은 멈췄어요. 임금님은 물에 젖었던 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잔해는 잔해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거늘 내가 몰라보고 이런 무례한 짓을 저질렀네. 미안하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나무를 심을 수 있게만 해주시면 아무런 욕심도 없습니다. 임금님은 젊은이가 나라의 어느 산이든 마음대로 가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젊은이는 온 나라를 푸르게 가꾸고 다니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신농 이야기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농은 반인 반수로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진 전설적인 황제예요. 신농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어머니는 제후 유교씨의 딸이자 제후 소전씨의 비인 여등이지요. 여등은 항상 부지런하고 바쁘게 움직이며 일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농과 밭을 돌아보고 올게요. 일터로 가는 길은 여등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걷고 있는데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음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바람도 상쾌하고 날씨도 정말 좋은데 여등은 이렇게 생각하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런데 하늘에 커다란 무지개가 생기더니 어디선가 신비스럽게 생긴 용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등은 자기도 모르게 그 용을 따라가 보았어요. 용은 여등에게 따라오라는 천천히 천천히 여등을 바라보며 움직였어요. 용과 점점 가까워 오자 용은 여등의 주위를 빙빙 돌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던 여등은 신비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야.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나자 여등의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던 여등은 마음이 불안했어요. 배가 부르기 시작한 지 열 달이 가까워지자 여등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길을 걷다가 잠시 쉬려고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여등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어디에도 아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는 바로 여등의 뱃속에서 나는 울음소리 였어요. 여등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지? 내 뱃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있어. 어쩌면 좋아? 여등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배는 점점 더 아파왔어요. 여등은 이제 걸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지요. 너무나 지친 여등이 나무숲에 쓰러지자 여등의 뱃속에서 씩씩하고 튼튼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머리에는 뿔이 달린 소의 모습이었어요. 또한 아기가 태어나자 땅은 지진이 난 듯이 흔들리며 아기의 주위에는 커다란 우물 아홉 개가 생겨나고 불길이 솟아올랐죠. 대체 이 아기는 누굴까 사람도 아니고 괴물인가 아니면 신이란 말이야 여등은 반인 반신의 아기가 태어난 것도 놀랍고 무서운데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더욱 무서웠어요. 아기를 버리고 달아날까 여등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울고 있는 아기를 버리고 갈 수도 없었지요. 어쩌지 아기를 두고 갈 수도 없고 내가 키울 수도 없으니 숲속에서는 여등도 울고 아기 신농도 우렁차게 울어대고 있었어요. 신농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 까지도 들리게 되었어요. 신들이 땅을 내려다보며 신농의 울음소리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무슨 일이냐 어찌해서 아기가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냐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 여등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예 하늘님 이 아기는 제 아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인 반신의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등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어요. 걱정 말거라 내가 도와주마 그 아기는 장차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니 숲속 동물들이 몰려왔어요. 신농에게 젖을 먹이고 햇볕과 바람을 막아주었지요. 신농은 인간과 달리 빠르게 자랐어요.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농업과 의술을 가르쳤지요. 농사를 지을 때는 너희들의 힘만으로 부족하니 소를 이용하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내가 오곡의 파종법을 가르쳐줄 테니 잘 보고 배우도록 하거라. 신농이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갑자기 수많은 씨앗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이 씨앗을 모아 밭에다 심고 씨앗이 자라자 그것을 먹었죠. 신농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농사도 짓고 좋은 국식도 먹을 수 있네요. 그뿐이 아닙니다. 신농님이 태어나신 곳에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한 곳에만 물을 기러도 나머지 다른 곳에까지 물이 출렁출렁 한다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신농을 믿고 따랐어요. 신농은 농사일 뿐 아니라 의술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자기의 몸에 직접 실험을 해서 365종류의 약을 발명하고 신농 본초라는 책을 정리하기도 했어요. 신농님 덕분에 이제 정말 걱정이 없어요. 몸이 아파도 신농님께서 주시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신농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스렸고 사람들은 소박하고 성실했어요. 신농의 위세는 강했지만 드러내지 않았고 형벌을 제정했지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신농으로부터 이어지는 성시는 바로 중국의 천수강시라고 하고 천수강시에서 갈라져 나온 한국의 진주강시도 신농의 자손이라고 해요. 또한 신농은 우수신의 모습을 하고 고구려 벽화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옛날 이야기 모음 다섯 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며느리의 지혜입니다. 며느리 고르기에 해당되는 이 설화는 왕비의 간택으로부터 시작된 설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비 고르기가 일반적이나 반가 또는 민가의 며느리 고르기로 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일으킬 며느리를 구하고자 했던 시부모는 주어진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척해가는 태도를 중시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입니다. 이 설화 역시 지역과 나라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 설화학자 아르네의 비교문학 연구에 의하면 한 갈래가 아시아에서 발생해 서남 아시아로부터 발칸반도를 거쳐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갔고 동쪽으로는 중국 한국을 거쳐 일본에 이르렀다고 하고 다른 갈래는 몽골을 거쳐 베링 해협을 건너 캐나다 북미 서한으로 또 한 갈래는 수마트라 자바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동화인 원숭이와 개의 싸움과 베트남 동화인 비를 내리게 한 두꺼비와 내용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옥황상재를 만난 두꺼비입니다. 이 설화는 베트남 이야기로 두 번째 소개되었던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동물들이 힘을 합쳐 위험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와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목도령 설화입니다. 초인간적인 존재가 등장하여 신비하고 기이한 능력을 보여주는 내용의 이야기로 기원담에 속하며 전국 여러 지역에서 조금씩 다르게 구전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커다란 뱀장어의 선물입니다. 이 설화는 스페인 이야기입니다. 설화를 구현하면서 그림 형제의 어부와 그의 아내 동화가 생각났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게 된다는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부와 그의 아내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며느리의 지혜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옥황상재를 만난 두꺼비 목도령 설화 커다란 뱀장어의 선물을 구현해 드리겠습니다. 며느리의 지혜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형제를 둔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양반 집안은 대대로 학문이 뛰어났지만 생활이 궁핍했어요. 큰아들은 나이가 들자 훈례를 하고 따로 나가 살았어요. 큰아들은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해서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졌지만 양반 내외와 작은 아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요. 여보 큰아들에게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큰일이네요. 그러게요. 우리 아들 녀석은 학문은 뛰어나지만 글을 읽는다고 쌀이 나오는 것도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 부부는 점점 기울어가는 집안 형편에 걱정이 많았어요. 어느덧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학식 높은 아들도 장가를 가야 할 때가 되었죠. 여보 우리 아들이 장가 갈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 기회에 우리 집안을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이요? 그러니까 며느리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적은 곡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림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는 거예요. 이 집안은 돈은 없었지만 학문이 높은 가문이어서 사돈을 맺고 싶어 하는 양반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내외는 마을에 방을 써서 붙였어요. 쌀 열토를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갈 처녀가 있으면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집안의 신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방을 써붙이자 돈은 많지만 가문이 좋지 않은 집안에서 관심을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처녀가 찾아왔어요. 내가 쌀 열토를 줄 테니 이것으로 살림을 할 수 있겠느냐?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녀는 그 쌀을 불릴 대로 불렸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뜯어서 그걸로 죽을 끓였죠. 가족들은 그 죽을 먹고는 투덜거렸어요. 아니, 이걸 날마다 어떻게 먹는다는 말이냐? 처녀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어서 또 다른 처녀가 찾아왔지만 쌀 열톨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투덜거리기만 했지요. 여보, 여보, 이러다가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며칠 후 또 다른 처녀가 찾아왔어요. 이 처녀는 부자 상인 집안의 외동 딸이었어요. 양반 내외는 기대도 하지 않고 그 처녀에게 쌀 열토를 내주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 쌀 열토를 가지고 재산을 불려서 몇 달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처녀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여보, 저런 부자 집 딸이 쌀 열톨로 어떻게 재산을 늘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문제를 잘못 냈나 봐요. 하여간 다시 오겠다고 했으니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오지 않을 거예요. 쌀 열톨로 는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양반 내외는 처녀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처녀가 문서 하나를 들고 양반 내외를 찾아왔어요. 아니, 네가 정말 다시 왔단 말이냐? 네, 제가 재산을 늘려서 오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논문서입니다. 양반 내외는 처녀가 내미는 논문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가 쌀 열토를 가지고 어떻게 논을 살 수 있단 말이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내외는 처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처녀는 쌀 열톨로 어떻게 논을 살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쌀 열토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 쌀로 덫을 놓아 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옆집 할머니에게 드리고 달걀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달걀을 부화시켜 암평아리를 얻고 암평아리를 키워 닭을 팔아 돼지를 샀습니다. 돼지를 팔아 소를 사고 소를 키워 송아지를 낳고 소를 팔아 인원을 샀습니다. 처녀의 말을 들은 양반 내외는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었다며 기뻐했어요. 새 며느리를 얻은 후부터는 입고 먹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새 며느리는 집안을 크게 일으키고 싶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서방님 저희가 지금 먹고 사는 걱정은 없지만 집안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걱정도 없는데 글을 읽으며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소. 이렇게 좋은 가문을 크게 일으켜 놓아야 자손 대대로 번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으니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무슨 좋은 생각이 있소? 서방님 큰아버님 댁은 큰 부자이니 찾아가서 한미천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재산을 크게 불려서 갚아드리겠다고 하세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펄쩍 뛰었어요. 말도 마시오. 전에 우리 아버지가 큰 댁에서 쌀을 조금씩 얻어먹을 때도 얼마나 눈치를 보고 무실 당했는데요. 절대로 우리에게 한미천 떼어서 빌려주실 분들이 아니오. 아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다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서방님 그러면 밖에 나가셔서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 잡아다 주세요. 꼭 커다란 두꺼비로 잡아야 해요. 남편은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자기 집안을 이만큼이라도 살게 해준 아내의 말이라서 두꺼비를 잡으러 나갔어요. 얼마 후 남편은 아주 커다란 두꺼비를 잡아 자루에 넣어왔어요. 아내는 남편이 잡아온 두꺼비를 창구 안 어둡고 습기가 많은 곳에 두었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정화수를 떠서 창고에 들어가 두꺼비 앞에 놓았죠. 며칠 후 며느리는 큰대 가족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는 큰 잔치를 벌였어요. 큰대 가족들은 잘 차려진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죠.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이냐. 예 아무 날도 아닙니다. 그동안 큰대께서 잘 돌봐주신 덕분에 저희가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큰대 어르신들은 기뻐하며 음식을 먹었어요. 이왕 오심 김에 며칠 계시다 가세요. 그간 밀린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그래 알겠다. 고맙구나. 큰대 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하루를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큰아버지는 정화수를 떠서 창고에 들어가는 며느리를 보았어요. 며느리는 창고 안에 정화수를 떠놓고는 비는 것처럼 보였죠. 큰아버지는 창고에서 나오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야 창고 안에서 뭘 하는 것이냐. 며느리는 우물쭈물하며 머뭇거렸어요. 저 사실은 저 창고 안에 업두꺼비를 모셨습니다. 제가 홀리를 치르고 첫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흔들기 있던 업두꺼비가 저희 집 창고로 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날 창고에 가보았더니 정말 업두꺼비가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자기 집에 있던 복이 동생 집으로 모두 옮겨가는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렇다면 저 업두꺼비가 우리 집안의 것이 아니냐. 그렇긴 하지만 스스로 옮겨온 업두꺼비를 그냥 모셔가시면 화를 당하실까 염려스럽습니다. 큰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래 그렇지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업을 그냥 모셔갈 순 없지. 그럼 업두꺼비 값으로 논과 밭을 각 열맞이 씩 주겠다. 며느리는 큰댁에서 받은 논과 밭에서 수확을 내어 열심히 재산을 불려갔어요. 그리고 마을에는 큰댁에서 선물로 주셨다며 자랑을 하고 다녔죠. 마을 사람들은 큰댁을 칭찬했어요. 큰댁을 칭찬하는 소문은 그 집안에 까지 들어가서 큰댁 가족들은 기분이 좋았지요. 이렇게 서로에게 감사해하며 살다 보니 모두들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나자 새 며느리는 정말 집안을 크게 일으키게 되었고 남편 또한 열심히 글을 읽고 공부를 해서 좋은 벼슬도 얻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다시 큰댁 어른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을 차리고 비단과 보석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아이 잔치도 버리고 이 귀한 선물까지 준단 말이냐 고맙구나 큰댁 어르신들은 즐거워 했어요. 며느리는 상을 치우고 나서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큰 아버님 큰 어머님 용서 하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죠. 몇 년 전에 말씀드렸던 업두꺼비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희에게 주신 논과 밭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큰 아버지는 잠깐 놀라시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니다.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명예가 높아지게 되었구나. 그뿐이냐. 다들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구나. 내가 너에게 고맙다. 그 논과 밭은 너희들 것이니 그냥 두거라. 우리는 그 논과 밭이 없어도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할 것도 없다. 그 후 두 집안은 지혜로운 며느리 덕분에 더욱 의좋은 집안으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혼자서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밭에서 팥을 메고 있었죠. 그런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할머니 뒤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할멈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할멈을 잡아먹어야 겠어.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정신을 차리고 호랑이를 바라보았어요. 호랑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렴. 내가 이 팥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동짓날 팥죽을 끓여놓을 테니까 그걸 먼저 먹으렴. 호랑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팥죽이 먹고 싶어졌어요. 팥죽? 맛있겠는걸? 동짓날에 팥죽을 쓰겠다고 했지? 그럼 내가 동짓날 다시 올 테니까 맛있는 팥죽을 끓여놔야 해? 호랑이는 팥죽을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할머니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동짓날이 가까워올 것을 생각하며 걱정이 되었어요. 드디어 겨울이 오고 동짓날이 되었죠. 할머니는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힐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어요. 그래 팥죽이나 맛있게 끓여먹고 죽어야지. 할머니는 팥죽을 끓여놓고 울면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때 마당에 세워놓은 지게가 다가왔어요. 할멈 왜 울고 있어? 음 호랑이가 오늘 날 잡아먹으러 온다는구나. 할멈 할멈이 나한테 팥죽을 좀 나눠주면 내가 할멈을 구해줄게. 걱정하지마. 정말이냐? 팥죽이야 주고 말고 얼마든지 주지. 지게는 긴 다리로 대문가에 가서는 지키고 서 있었어요. 지게가 대문을 지키고 있긴 했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호랑이 생각을 하니 무서워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자 이번엔 추녀 밑에 말아놓은 멍석이 다가왔어요. 아이고 할멈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음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온다고 하니 무서워서 그런단다. 멍석은 기지개를 켜듯 말아놓은 멍석을 쭉 펴면서 마당 한쪽으로 갔어요. 할멈 걱정 말구려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 대신 할멈이 끓여놓은 맛있는 팥죽이나 나눠주구려. 아이 그럼 팥죽이야 얼마든지 주지.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자라가 기어나왔어요. 할멈 왜 자꾸 울어? 지게랑 멍석이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눈물이 나는구나. 걱정하지마. 나도 도와줄 테니까. 자라는 물항아리 속으로 쏙 기어들어 갔어요. 이번엔 달걀이 할멈에게 다가왔어요. 할멈 이제 그만 울어. 나도 할멈을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마. 달걀은 아궁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이제 조금 있으면 호랑이가 다시 올 생각을 하니 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또 송곳이 다가와서 왜 우는지 물었어요. 음 호랑이가 곧 올 거야. 할멈 걱정마. 송곳은 지붕 위 추녀 위로 올라서서 푹 박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붕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그때 개똥이 대굴대굴 굴러와서 할멈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 호랑이가 온단다. 그래 걱정마. 개똥은 솥뚜껑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때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며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할멈 약속대로 내가 왔어. 밧죽은 다 끓여놓았지. 밧죽 먼저 먹고 할멈을 잡아먹을 거야. 밧죽은 어디 있어? 할머니는 무섭고 떨렸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응. 그래. 밧죽을 먹고 나를 잡아먹으렴. 밧죽은 저기 부엌에 솥단지 안에 있으니까 꺼내 먹으렴. 호랑이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솥뚜껑 꼭지를 잡고 솥을 열었어요. 그런데 솥뚜껑에 붙어있던 개똥이 손에 묻었어요. 이게 뭐야? 에이 개똥이잖아? 호랑이는 투덜거리며 손을 씻으려고 물항아리에 손을 넣었지요. 그러자 항아리 안에 있던 자라가 호랑이 손을 꽉 깨무는 거예요. 호랑이는 놀라고 아파서 손을 탈탈 털며 아궁이로 다가가 손을 펼쳐보았어요. 그때 아궁이 속에 있던 달걀이 툭 튀어나와 호랑이의 눈을 때렸어요. 내 눈 내 눈 앞이 앞이 안 보여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면서 부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엔 추녁 끝에 박혀있던 송곳이 내려와서 호랑이의 다리를 콕 찔렀어요. 호랑이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보이지 않는 눈을 비비면서 마당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자 마당에 깔려있던 멍석이 호랑이를 돌돌 말아버렸죠. 그때 문 옆에 서있던 지게가 나섰어요. 이번엔 내 차례구나. 지게는 멍석에 말려있는 호랑이를 번쩍 들어 짊어지고 강가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강물에 호랑이를 던져버리고 할머니에게 돌아갔지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맛있는 팥죽을 친구들과 함께 나눠먹으며 즐거워했어요. 옥황상재를 만난 두꺼비 옛날에 비가 오지 않아 몹시 가물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논바닥도 갈라지고 오물물도 말라버렸죠. 나무도 풀도 꽃들도 모두 시들고 말라갔어요. 습기가 많고 그늘진 곳을 좋아하는 두꺼비는 너무 힘들었어요. 두꺼비는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하늘을 보았어요. 어휴, 옥황상재께서는 뭘 하시는 거야? 이 땅에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가 말라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드는 걸 모르고 계시는 걸까? 그래, 알고 계셨다면 이럴 리가 있겠어? 내가 가서 옥황상재님을 만나고 와야겠어. 두꺼비는 옥황상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바닷가에서 개 한 마리를 만났어요. 어? 두꺼비형 어디 가는 거야? 어? 옥황상재에게 왜 이렇게 비를 안 내려주는지 물어보려고 가는 거야. 그럼 나도 같이 갈래. 개는 두꺼비를 따라 나섰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말라가는 웅덩이에 물고기가 있었어요. 어디를 가는 거요? 옥황상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말하러 가는 거요. 그럼 나도 함께 갑시다. 물고기도 두꺼비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두꺼비와 개와 물고기는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어디를 가는 곳이냐? 우리는 옥황상재를 만나서 비를 내려달라고 부탁드리러 가는 길이요.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죽고 말 테니까요.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가지. 이렇게 해서 호랑이도 함께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더 가다가 여우를 만났고 또 한참을 가다가 벌을 만났어요. 드디어 두꺼비, 개, 물고기, 호랑이, 여우, 벌은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재가 살고 있는 궁전 앞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두꺼비는 들어가지 않고 궁전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자, 자, 어서 들어가자. 그래요, 형, 어서 들어가요. 빨리 가자. 두꺼비는 들어가지 않고 서서 무언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문지기들이 우리를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세요. 개는 저기 물항아리 속에 숨고 물고기는 부엌에 가서 숨고 벌은 저쪽 문틈에 숨어 있어. 그리고 여우님은 대문 옆에 엎드리세요. 음, 호랑이님은 저쪽에 좀 멀리 떨어져 숨어 계시고요. 모두 자기 자리에 잘 숨으면 제가 문을 두드릴게요. 동물들은 두꺼비가 시키는 대로 각자 자기 자리에 가서 숨었어요. 모두 잘 숨어 있는 것을 보고 두꺼비는 옥황상재가 살고 있는 궁궐문을 세 번 두드렸어요. 누가 왔나 보구나. 어서 나가보거라. 옥황상재의 명령을 받은 천둥시는 문 밖에 있는 두꺼비를 보고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누가 왔느냐. 예, 웬 두꺼비 한 마리가 와서 서있습니다. 그럼 달개개 냉큼 나가 두꺼비를 쫓아보내라고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명령을 들은 닭은 두꺼비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꺼꺼꺼꺼꺼꺼 어서 꺼지거라. 그때 갑자기 대문 옆에 숨어있던 여우가 달려나와 닭을 잡아채 갔어요. 옥황상재님 두꺼비가 여우와 함께 온 것 같습니다. 옥황상재는 사냥개를 보내서 여우를 물어오라고 했어요. 명령을 받은 사냥개는 사납개 지지며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죠. 멀리서 숨어있던 호랑이가 이 모습을 보고 달려와 사냥개를 물어갔어요. 옥황상재님 두꺼비가 여우랑 호랑이와 함께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가서 호랑이를 잡거라. 명령을 받은 천둥신은 호랑이를 잡으러 궁궐 밖으로 나갔어요. 천둥신이 나가자 대문 근처에 있던 벌이 달려들어 천둥신의 얼굴을 쏘아댔어요. 이게 무엇이냐? 깜짝 놀란 천둥신은 벌을 쫓으려고 허겁지겁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죄를 뿌려야 하는데 부엌으로 들어가 고개를 숙이자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러자 제가 천둥신의 눈에 날아 들어갔어요. 앞이 안 보여 앞이 놀란 천둥신은 눈을 씻으려고 물항아리로 달려갔어요. 이번엔 물항아리 속에 있던 개가 천둥신의 손을 꽉 물어버렸지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옥황상재는 두꺼비를 궁궐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예 옥황상재님 지금 땅에서는 몇 년째 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살펴주십시오. 알겠다. 곧 비를 내리는 용을 내려보내겠다. 앞으로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을 잊어버려 가뭄이 들거든 두꺼비 니가 소리를 내서 하늘에 알리도록 하거라. 두꺼비는 옥황상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오니 이미 비가 내려 나무와 풀과 꽃들은 모두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두꺼비가 소리를 내면 비가 온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목도령 설화 옛날 어느 마을에 커다란 개수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나무를 좋아했지요.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놀이터가 되어주었어요. 우리 나무에 올라가서 놀자. 그래 좋아. 얘들아 조심해서 올라가. 너희들이 함부로 밟고 올라가면 나무가 아프잖아. 아이들은 나무에 오르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며 놀았어요. 마을에는 개수나무를 사랑하고 아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가씨는 부모 없이 혼자 살고 있었죠. 얼굴은 선녀처럼 예쁘고 마음도 고아서 사람들은 아가씨를 선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잠이 들었던 아가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나무의 신이 나타나더니 아가씨에게 아기를 안겨주었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아가씨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한 꿈이야. 그날 이후 아가씨는 아기를 가진 것처럼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가씨를 보며 수근거렸죠. 아이고 세상에 나 얌전한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러게 말이야. 혼자 살고 있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말이야. 아가씨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도 마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개수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열 달이 지나자 아가씨는 건강한 산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는 나무의 정기로 태어난 아기가 분명했어요. 아이 또한 자기 엄마처럼 개수나무에 가서 하루종일 놀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나무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목도령이라고 불렀지요. 아가씨는 혼자서 살다가 아이가 생기자 행복했어요. 목도령과 함께 살아가던 아가씨는 언제부터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제가 나무에 가서 빌고 올게요. 목도령은 어머니가 아파 누울 때마다 나무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죠. 얘야. 얘야 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니? 아버지요? 제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데요? 아버지는 니가 매일 찾아가는 곳에 계시지. 니 아버지는 마을에 있는 커다란 개수나무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아버지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해. 어머니는 이 말을 마치고는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목도령은 슬피 울며 어머니의 장례를 지르고 개수나무로 달려갔죠. 나무님 나무님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인가요? 목도령이 외쳐보았지만 나무는 대답이 없었어요. 울다 지쳐 잠이 든 목도령을 나무는 포근히 안아주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목도령은 나무가 자신을 안아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무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목도령이 혼자서 살아가던 어느 날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큰 비가 오려나? 그러게요. 비가 얼마나 오려고 하늘이 저럴까요? 무섭네요.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퍼부어댔어요.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비가 내리자 마을은 비에 잠기게 되었어요. 개수나무도 퍼부어되는 비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죠. 나무는 쓰러지면서 목도령을 불렀어요. 목도령은 나무가 자기를 부르는 것을 느끼고 나무로 나무로 달려 달려 갔어요. 아들아 어서 내 몸에 올라타거라. 옥도령은 나무 아버지 몸에 올라타서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거센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 갔지요. 비는 사흘 동안을 더 쉬지 않고 내렸어요. 드디어 비가 그치자 온 세상은 물로 뒤덮였어요. 마을의 집들도 모두 잠기고 사람들은 어디로 떠내려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세상 천지 어디를 보아도 물로 가득 찼어요. 나무 아버지를 타고 있던 목도령만이 홀로 물 위에 떠 있을 뿐 이었지요. 목도령은 나무를 타고 한참을 떠내려 갔어요. 그러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어?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목도령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개미떼가 물살에 떠내려 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아버지 저 개미떼를 구해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거라. 목도령은 손을 내밀어 개미들을 나무에 올라오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미들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한쪽의 자리를 잡았어요. 목도령은 이제 개미들과 함께 떠내려가게 되었지요. 얼마쯤 떠내려가다 보니 이번엔 멧돼지가 도와달라며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번에도 목도령은 나무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멧돼지를 구해주었어요. 목도령은 개미들과 멧돼지와 함께 다시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번엔 날다가 지친 모기떼들이 목도령이 목도령의 머리 위에서 앵앵거렸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목도령은 모기떼들도 도와주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이번엔 소년 하나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무 아버지 저 아이도 구해줘야겠어요. 안 된다. 저 아이를 구해주면 나중에 너에게 해가 될 것이야. 나무 아버지는 소년을 구해주지 말라고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목도령은 계속해서 소년을 구해줘야 한다며 졸라댔지요. 나무 아버지는 할 수 없이 허락했어요. 목도령은 이제 개미들, 멧돼지, 모기떼, 소년과 함께 떠내려갔어요. 한참을 더 떠내려가다가 높은 산 꼭대기에 멈추게 되었지요. 자, 이제 내리거라. 이곳에서 살면 되겠구나. 싫어요. 저는 나무 아버지와 함께 다니겠어요. 목도령은 나무 아버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너는 여기서 살고 나는 다시 떠나야 한다. 어서 내리거라. 나무 아버지는 목도령을 내려놓고는 물살에 다시 떠내려갔어요. 목도령은 슬피 울며 자기가 구해준 소년과 함께 산 꼭대기를 둘러보았어요. 얼마쯤 걷다 보니 멀리 집 한 채가 보였어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집인 것 같았죠. 그 집에는 늙은 할머니와 두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선녀처럼 예쁜 소년은 할머니의 손녀였고, 또 한 소년은 그의 하녀였죠. 목도령과 소년은 그 집에서 함께 살며 농사일과 집안일을 거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목도령과 소년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청년으로 자랐어요. 할머니는 청년들을 자기의 손녀와 하녀에게 짝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누구를 우리 손주 사이로 해야 할까? 할머니는 성실한 목도령이 마음에 들긴 했지만, 인물이나 풍채를 보면 목도령보다는 다른 청년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목도령과 청년은 둘 다 할머니의 손녀딸을 좋아했고요. 어느 날, 목도령이 밭을 갈러 나간 사이 청년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혹시 목도령의 재주를 알고 계시나요? 음? 재주? 목도령에게 무슨 재주가 있었나? 그럼요. 목도령은 얼마나 힘이 센지 한나절만에 산자락을 밭으로 만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쌀겨가 가득한 곳에서 쌀을 금방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주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아, 그런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주긴 해요. 하지만 할머니를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마 보여줄 거예요. 청년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목도령의 재주가 빨리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목도령을 불렀죠. 자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할머니께서는 제 은인이시니까 당연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 그럼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래, 그렇다면 저기 산자락을 한나저라네. 파트로 만들어 보게. 내가 청년에게 다 들었다네. 자네가 아주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준다는 그 재주 말이네. 목도령은 할머니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목도령은 할 수 없이 곡괭이 한 자루를 들고 산피탈로 올라갔어요. 있는 힘을 다해 나무뿌리를 캐내며 땅을 읽었어요. 하지만 넓은 산자락을 한나절 안에 밭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이제 어쩌지? 분명히 실망하실 텐데. 목도령은 한숨을 쉬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흙먼지가 뿌옇게 올라왔어요. 저게 뭐지? 목도령은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어요. 멀리서 목도령이 구해주었던 멧돼지가 가족들과 함께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도령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멧돼지는 산을 뛰어다니며 나무뿌리와 돌멩이를 골라냈어요. 그러자 한나절 만에 산자락은 밭이 되었어요. 목도령은 집으로 가서 일을 모두 끝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 재주가 정말 신통하구나. 옆에서 목도령과 할머니를 바라보던 청년은 깜짝 놀랐지만 태연하게 다시 할머니를 부추겼어요.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재주도 보여주구려. 예? 또 다른 재주라니요? 왜 모른 척을 하나? 자네가 쌀교 속에 들어있는 쌀을 금방 골라낸다고 하던데 저기 창고에서 쌀 한 가마니 꺼내다가 한번 해보게. 목도령은 쌀교가 잔뜩 섞인 쌀 한 가마니를 멍석에 깔아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휴, 이걸 언제 골라내지? 그때 목도령이 구해주었던 개미들이 나타났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개미들은 친구들까지 모두 데리고 와서는 순식간에 쌀교와 쌀을 골라냈어요. 할머니는 목도령의 재주가 정말 신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녀딸과 목도령을 혼인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잘생긴 청년이 눈에 들어왔지요. 할머니는 목도령과 청년을 불렀어요. 여보게, 이제 자네들도 홀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들도 알다시피 나에게는 손녀와 손녀의 하녀가 있네. 내 손녀와 누구를 짝지어야 할지 통 모르겠네. 그러니 인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홀례를 치를 것이라 믿겠네. 할머니는 손녀와 하녀를 각각 다른 방에 들어가 있게 했어요. 그리고 목도령과 청년에게 방을 하나씩 고르라고 했죠. 목도령은 어느 방을 골라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때 갑자기 모기떼들이 나타나더니 귓가에서 앵앵거리며 속삭였어요. 목도령은 모기떼를 믿고 오른쪽 방으로 가고 청년은 왼쪽 방으로 가서 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랬더니 모기떼들의 말처럼 오른쪽 방에는 할머니의 아름다운 손녀가 앉아있고 왼쪽 방에는 손녀의 하녀가 앉아있었지요. 이렇게 해서 목도령은 예쁜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잘생기고 못된 청년은 하녀와 결혼을 해서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대홍수로 모든 인류가 없어졌었는데 이 두 쌍의 부부가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 목도령은 백두산의 신선이 되었대요. 커다란 뱀장어의 선물 옛날 어느 강기슬개, 가난한 어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강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어두워질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큰일이네. 빈손으로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서 할머니 화를 낼 텐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자. 할아버지가 그물을 던지자 엄청나게 큰 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들었어요. 그물을 올려보니 커다란 뱀장어였지요. 세상에! 이렇게 큰 뱀장어는 처음 보는구나!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뱀장어를 망태기에 넣었어요. 그런데 뱀장어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발 절 놓아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저를 잡아가시면 슬픈 일이 생길 거예요. 말하는 뱀장어를 처음 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사정은 안 됐지만 나는 오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냥 돌아가면 할머니 화를 낼 거야. 그러니 어쩔 수가 없구나. 하지만 뱀장어는 계속해서 할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렇게 큰 뱀장어는 처음 보는데 이를 어쩐다 거기다 말도 하는 뱀장어라니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래, 알겠다. 내가 놓아줄 테니 잘 가거라.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가고 나면 물속의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보세요. 할아버지는 뱀장어의 말대로 강 속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자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올라왔지요.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가 많은 물고기를 잡아오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요? 날마다 빈손으로 들어오더니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오늘 강가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네. 할아버지는 강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얼굴이 벌개지더니 마구 화를 냈어요.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영감을 받나. 그렇게 신기한 뱀장어를 왜 놓아줘요? 말하는 뱀장어를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주고 돈을 벌면 될 것을. 그래도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오. 만약에 그 뱀장어를 가지고 왔다가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할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할머니는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아이고, 뱀장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을 믿어요? 아이고, 당신처럼 어리석은 영감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잡아온 물고기 덕분에 할아버지 부부는 한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할아버지는 다시 강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커다란 뱀장어가 그물에 걸려들었어요. 할아버지,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저를 잡아가시면 불행한 일이 생길 거예요. 할아버지는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어요. 뱀장어를 놓아주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어리석은 영감이라고 화를 낼 일이 걱정됐어요. 아이 그래,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뱀장어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이 커다란 뱀장어를 다시 놓아줘야겠어. 할아버지는 다시 뱀장어를 강물에 놓아주었어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강물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뱀장어가 떠나고 강물에 그물을 던지자 이번에도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할아버지가 물고기를 가득 들고 돌아가자 할머니가 물었죠.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어떻게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커다란 뱀장어를 다시 잡은 이야기를 자실대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아이고, 이런 멍청한 영감을 받나! 내가 지난번에 그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요! 뱀장어를 또 놓아줬다구요?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나가요, 어서! 할머니가 아무리 화를 내도 할아버지는 말없이 자기 일을 했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은 덕분에 할아버지 부부는 또다시 한동안 편안히 지낼 수 있었지요. 얼마 후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할아버지는 다시 강가로 나갔어요. 할아버지는 커다란 뱀장어가 잡히지 않기를 기도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뱀장어가 또다시 잡혔어요. 할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감사의 선물을 드릴게요. 하지만 저를 잡아가시면 불행한 일이 생길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뱀장어를 보면 당장 놓아주고 싶었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면 잡아가야 했으니까요. 뱀장어야, 너를 놓아주고 싶지만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같이 가야겠다. 할머니, 말하는 뱀장어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집에 갔다가 내가 다시 너를 놓아줄게. 할아버지는 뱀장어를 고기 망태기에 옮겨 담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커다란 뱀장어는 미끄러운 몸을 꿈틀거리며 할아버지 손에서 벗어나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잠시 후 뱀장어는 물 위에 고개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저를 잡아갈 필요가 없어요. 저를 잡아가도 저를 볼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를 놓아주었다고 화를 낼 사람도 없어요. 그, 그게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어요. 집에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말을 마치자 커다란 뱀장어는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어요. 할멈, 할멈, 할멈 어디 있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찾아 여기저기 둘러보았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옛날 이야기 모음 다섯 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꿈으로 출세한 머슴입니다. 이 설화의 모티브는 꿈입니다. 꿈에 관한 모티브는 일장춤몽 꿈의 내력 태몽 등 다양하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꿈으로 출세한 머슴에서는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꿈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효력이 사라진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뜻하는 머슴의 출세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방귀 뀌고 쭉겨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 이야기에는 다양한 방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방귀를 주제로 한 설화들은 대부분 우습고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화 속 특징을 보면 주인공들이 대부분 홀어머니나 과부처럼 혼자 사는 여성이 이기도 특히 며느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방귀 이야기 중 제가 준비한 설화는 어떤 내용일지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꿀벌 아가씨의 약속입니다. 이 설화는 인도네시아의 설화입니다. 각색을 하고 구현을 하면서 우리 설화가 생각났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우렁 각시 입니다.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효도 하는 방법 입니다. 효는 유교적인 도덕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으뜸이라고 생각됐기에 효행과 관련된 설화는 많은 문헌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는 자신뿐 아니라 자기 자식과 아내를 희생하면서도 효를 행했다는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화에 등장하는 요는 조금 다르게 각색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며느리가 장모되고 시아버지가 사위된 이야기입니다. 이 설화는 경북 안동 지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각색해봤습니다. 혼인 설화의 한 유형으로 과부 며느리의 계가가 홀 시아버지의 재혼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꿈으로 출세한 머슴 방귀 뀌고 쫓겨난 이야기 꿀벌 아가씨의 약속 효도하는 방법 며느리가 장모되고 시아버지가 사유된 이야기를 구현해드리겠습니다. 꿈으로 출세한 머슴 옛날 어느 마을에 남의 집에서 머슴사리를 하고 있던 총각이 있었어요. 총각은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지요. 하지만 항상 자신만만했고 배짱도 좋았어요. 하루는 다들 바쁘게 일을 하는데 총각은 일도 하지 않고 나무구늘에 늘어지게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다른 하인들은 다들 일을 하는데 늘어지게 자는 총각을 보자 화가 났죠. 아니, 저 녀석은 뭐가 잘나서 일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거야? 그중 하인 한 명이 씩씩거리며 총각을 깨웠어요. 너는 왜 일 안 하고 잠만 퍼질러 자는 것이냐? 그러자 총각은 싱글벙글 웃으며 잠에서 깨어났지요. 헤헤, 내가 정말 좋은 꿈을 꿔서 그런다네. 뭐? 꿈? 무슨 꿈인데 그러나? 이야기 좀 해보게 해. 지금은 일을 해야 하니까 저녁때 보세요. 총각은 싱글싱글 웃으며 일을 했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자 머슴들은 한자리에 모였죠. 그리고 낮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보라며 졸라댔어요. 안되네. 그렇게 좋은 꿈을 함부로 말해서야 되겠나? 절대 안되지. 다른 머슴들이 꿈 이야기를 해보라며 아무리 졸라도 총각은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일도 안 하고 잠만 잤으면서 얘기도 안 한단 말이야? 머슴들은 화가 나서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싸워댔어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주인 양반은 머슴들을 불러냈어요. 아니, 무슨 일로 그리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이냐? 머슴들은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주인 어른께 모두 했어요. 그러자 주인 양반도 총각의 꿈 이야기가 궁금해졌죠. 그래, 무슨 꿈을 꾸었느냐? 어서 말을 해보거라. 안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을 보았나? 주인이 묻는데도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냐? 주인이 아무리 어르고 달래며 물어도 총각은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봐라! 저놈을 광에 가두거라! 화가 난 주인은 총각을 광에 가두고 겨우 밥 한 덩이와 물만 가져다 주게 했어요. 하지만 총각은 여전히 싱글거리며 웃었지요. 뭐, 밥은 주니까 굶어 죽진 않겠네. 그러던 어느 날 광에 있는 작은 창으로 아기 새 한 마리가 날아들어왔어요. 광 바닥에 있는 밥을 쪼아먹으려고 급히 날다가 그만 바닥에 머리를 밟고 죽고 말았어요. 총각은 물끄러미 죽어있는 아기 새를 바라보았죠. 잠시 후 어미 새가 풀립을 하나 물고 오더니 아기 새의 배에다 대고 살살 문질렀어요. 그러자 죽은 아기 새가 살아나더니 다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어요. 이 풀립은 보통 풀립이 아닌가 보네? 총각은 어미 새가 놓고 간 풀립을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총각은 광에서 풀려나왔지만 주인은 괘씸하다는 이유로 머슴을 쫓아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기웃거리고 있는데 궁궐에 있는 신하들이 소란스럽게 뛰어다니며 방을 붙이고 있었죠. 총각은 벽에 붙은 방을 보았지만 글을 몰라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시오 뭐라고 써있는게요? 아 보면 모릅니까? 지금 나라에 난리가 났다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난리요? 그럼 전쟁이 났습니까? 아이고 이런 무식한 사람을 봤나 하나뿐인 공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쓰여있소. 공주를 살리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오. 총각은 옆사람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궁궐을 향해 달려갔어요. 궁궐의 문지기들은 더벅머리 총각이 달려오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이놈아 너같은 놈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썩 꺼져라. 왜 그러십니까? 나는 공주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문지기들은 코웃음을 치며 총각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 정승이 다가왔어요. 나라가 뒤숭숭한데 왜 이리 소란이냐. 예 나리 저 녀석이 공주님을 살릴 수 있다며 궁궐 안에 들어가려고 해서 그랬습니다. 정승은 더벙머리 총각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정말 공주님을 살릴 수 있단 말이냐. 만일 살려내지 못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 참말입니다. 제가 공주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승은 총각을 임금님께 데리고 갔어요. 임금님은 공주를 살릴 수 있단 말에 당장 공주가 누워있는 방으로 총각을 데려갔죠. 어서 어서 살려보거라. 임금님 저 혼자 방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꿀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임금은 모든 신하들을 물리치고 자기도 문 밖으로 나와서 공주가 살아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총각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풀리풀권에서 공주의 배를 살살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공주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더니 공주의 얼굴에 화기가 돌며 공주가 깨어났어요. 아, 잘 잤다.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마르네. 물 좀 주세요. 총각은 준비한 꿀물을 공주에게 먹여주었어요. 공주는 꿀물을 마시고 총각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죠. 공주가 깨어나자 궁궐에서는 경사가 났어요. 큰 잔치를 하고 총각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네가 공주를 살렸으니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말해보거라. 아닙니다. 공주님이 살아나셨으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공주가 임금에게 다가갔어요. 아버님, 저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제 몸을 여기저기 다 만졌을 텐데 제가 어디 시집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 저분과 혼례를 하겠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네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문제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는 지금부터 내 사위다. 이렇게 해서 머슴이었던 총각은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총각은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중국 사신이 임금님을 찾아왔지요. 이 나라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 중국의 공주가 죽었는데 제발 살려주십시오. 임금은 중국 사신의 강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죽은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이나 지난 공주를 살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지요. 부마가 된 머슴은 배짱 좋게 나섰어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총각은 걱정이 되었어요. 죽은 지 3년이나 지났다고 하던데 살아날 수 있을까? 아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머슴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중국 사신을 따라 가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없어졌어요. 문득 겁이 난 머슴은 도망을 가기로 작정을 했죠. 잠시 볼일을 보겠다며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숲속 동굴 앞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머슴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호랑이 목 안에 큰 뼈가 걸려있는 게 보였죠. 머슴은 용기를 내서 호랑이 입안에 손을 넣고 그 뼈를 빼내주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수건 하나를 물고 오더니 머슴 앞에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이건 무슨 수건인가? 아휴 못 쓸모가 있겠지. 호랑이 목에서 뼈를 빼내주느라고 도망갈 기회도 놓친 머슴은 그대로 중국 사신을 따라 중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은 지 3년이나 지난 공주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조선의 공주에게 했던 것처럼 플립을 꺼내 중국 공주의 배를 문질렀지만 중국 공주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플립이 으깨지는 바람에 공주의 몸만 더러워지게 됐지요. 큰일 났네. 이제 나는 죽겠구나. 머슴은 이런 생각을 하며 호랑이가 준 수건으로 공주의 배를 닦았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손수건이 닿는 곳마다 살이 도단하고 혈기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수건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수건이었구나. 머슴은 중국 공주도 살릴 수 있었어요. 중국의 왕은 머슴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며 소원을 물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면 아내도 있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중국 공주는 머슴을 따라 조선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중국 왕은 죽은 딸이 살아난 것에 감사하며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허락해 주었지요. 이렇게 해서 머슴은 두 번째 아내로 중국 공주를 맞아들였어요. 두 공주는 남편을 위해 예쁜 꽃밭을 만들어 함께 놀았어요. 어느 날 한참을 놀던 남편은 잔디에 누워 잠을 자더니 깨어나서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무슨 좋은 꿈을 꾸셨나요?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두 공주는 꿈 이야기를 해달라며 남편을 졸라댔어요. 남편은 지나간 꿈 이야기를 두 공주에게 들려주었지요. 옛날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달이 하나는 해에게 걸치고 또 다른 달이는 달에게 걸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덕분에 조선공주와 중국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꿈이 아닙니까? 머슴으로 살던 총각은 두 나라의 사유가 되어 큰 꿈을 꾸고 큰 꿈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방귀 방귀도 잘하고 마음씨도 고왔어요. 마을 어른들은 아가씨를 칭찬하며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아가씨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죠. 어쩌면 좋아. 방귀가 자꾸만 나와. 아무데서나 방귀가 나오니 큰일이네. 방귀 뀌는 것이 흉은 아니었지만 아가씨는 어디를 가나 뿡뿡 하고 나오는 방귀 때문에 걱정이었어요. 여보 앞집도 뒷집도 우리 애를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하네요. 어느 집과 혼례를 해야 할까요? 아 둘 다 좋지요. 하지만 저 방귀 때문에 걱정이 구려. 얘야 너는 어느 댁 총각이 마음에 드느냐? 아가씨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더니 작은 소리로 대답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옆마을로 가고 싶어요. 우리 마을에서 방귀쟁이라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아가씨의 뜻대로 옆마을로 시집을 가게 했어요. 얘야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시집을 가야 하는구나. 방귀가 나오더라도 좀 참아보렴. 알겠지? 네 한번 참아볼게요.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옆마을에서는 참하고 고은색 씨가 시집을 온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아가씨를 보며 싱글벙글 했어요. 아가씨는 수줍어하며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홀리를 마치고 저녁때가 되었어요. 아가씨는 하루종일 방귀가 나오려는 걸 참다보니 배도 아프고 얼굴도 누렇게 떠가고 있었어요. 색시 어디가 불편한 거요? 아닙니다.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요? 아닙니다. 색시는 차마 방귀가 뀌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색시는 겨우겨우 남편과 첫날밤을 보내고 둘째 날이 되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살림을 하다보니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시부모님은 부지런한 색시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저녁이 되자 색시는 남편과 둘이서 방 안에 있게 되었지요. 하루에도 수십번씩 방귀를 뀌다가 이틀이나 방귀를 참게 된 색시의 얼굴은 누렇다 못해 퍼럭해 되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보며 어디가 불편한지 자꾸 물었지만 색시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하지 않는 아내를 보자 남편은 화가 났어요. 아무래도 당신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요? 색시는 우물쭈물 거리다가 기어들어간 목소리로 겨우 대답 했어요. 저 방귀가 끼고 싶어서 그래요. 이 말을 듣자 남편은 껄껄 웃었어요. 아니 방귀를 끼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럽니까? 얼마든지 방귀를 뀌세요. 아내는 남편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긴장이 풀렸는지 방귀가 멈추지 않고 나왔어요. 저녁부터 다음날 첫 달기 울 때까지 방귀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아내의 방귀 소리와 냄새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아내는 밖에 서 있는 남편을 보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서방님 저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지요. 죄송합니다. 남편은 화가 났는지 아내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다음날 그 다음날도 남편은 아내와 한 방에 있지 않았어요. 남편은 집을 나간지 열흘이 지나고 돌아왔어요. 아내는 남편을 방가이 맞이했어요. 서방님 이제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가세요. 남편은 방에는 안 들어가고 무서운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당신 같은 방귀쟁이와 함께 살 수 없으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나갈 것이오. 아내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시댁에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었어요. 방귀 뀌다가 쫓겨났다고 하면 동네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아내는 할 수 없이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지도 못하고 산을 넘어 다른 마을로 가서 혼자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남의 집 삭바느질 논일 밭일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며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홀리를 치른 첫날 밤에 아기를 갖게 되어 혼자 아기까지 낳게 되었지요. 색시가 낳은 아기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색시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들은 서당에 다니며 글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총명한 아들은 서당 훈장님도 특별히 예뻐할 만큼 글공부도 잘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들을 보며 수근거렸어요. 저 애는 애비가 누구일까요? 글쎄요. 누가 애비인지도 모르는데 총명하면 뭘 하겠어요? 아이고 참나 지 애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니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아들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여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나요?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방귀를 뀌어서 쫓겨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지요. 아들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들은 어머니에게 콩을 한 자루만 달라고 부탁했어요. 얘야 네가 달라고 하니 주기는 하겠는데 콩으로 뭘 하려는 것이냐? 어머니 제가 이 콩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올 테니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콩 한 자루로 아버지를 어떻게 찾는 단 말이냐 저만 믿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의 집이 있는 마을로 콩 한 자루를 들고 갔어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죠. 이 콩은 신비한 콩입니다. 방귀를 안 뀌는 사람이 심으면 하루에 두 자루씩 콩을 딸 수 있습니다. 어서와서 신비한 콩을 사가세요. 아들이 이렇게 소리치며 마을을 돌아다니자 사람들은 웃어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저 녀석이 실성을 했나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아들은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며 다니다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앞으로 갔어요. 아들은 다시 큰 소리로 외쳤죠. 이 콩은 신비한 콩입니다. 방귀를 안 뀌는 사람이 심으면 하루에 두 자루씩 콩을 딸 수 있습니다. 어서와서 신비한 콩을 사가세요. 집안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된 아버지는 밖으로 나와보았어요. 열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자 아버지는 소년에게 물었죠. 아니 이 녀석아 너는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을 보았느냐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들은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세상에 방귀를 안 뀌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께서 방귀를 뀌다고 아내를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내쫓긴 아내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네가 내 아들이란 말이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네 어미는 어디 있느냐 아들은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서 아이를 낳고 고생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려주었어요.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자기가 쫓아낸 아내를 찾아가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다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꿀벌 아가씨의 약속 옛날 어느 마을에 혼자서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청년은 벌집이 많은 망고나무에서 꿀을 따려고 했죠. 그런데 나무 가까이에 가보니 나무 꼭대기 가지에 있는 벌집에서 온몸이 하얀 꿀벌을 발견했어요. 이상하고 신기하게 생겼네 하얀 꿀벌이 다 있다니 청년은 조심스럽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벌집을 따려고 할 때 벌집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집을 따려거든 망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청년은 깜짝 놀랐어요. 말하는 벌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청년은 조심조심 벌집을 들어 자루 속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죠. 다음날 청년은 벌집을 자루 속에 그대로 넣어두고 밭일을 하러 나갔어요. 해가 지자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우 배고파 어서 옷을 갈아입고 밥을 해야지. 청년이 방문을 열자 방 안에는 맛있는 음식이 잘 차려진 밥상이 있었어요. 어? 밥상을 누가 차려놓은 거지? 우리 집에는 다녀갈 사람도 없는데? 누가 차려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먹어야겠다. 배가 고팠던 청년은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자루 속에 벌집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잠이 들었지요. 다음날도 청년은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 보니 전날처럼 맛있는 밥상이 또 차려져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 누가 차려놓았을까? 청년은 누가 차린 밥상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다음날 그 다음날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정말 이상하네. 도대체 누가 밥상을 차리는 걸까? 누가 상을 차려놓았는지 몹시 궁금했던 청년은 밭일을 나가는 것처럼 집을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몰래 숨어 있었어요. 아침이 지나고 점심때가 다 됐지만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뭐야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밥상을 차리는 걸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겠다.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자 방문이 열리더니 예쁜 아가씨가 나왔어요. 아가씨는 물통을 들고 물을 길러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 아가씨는 어디서 왔지? 청년은 깜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 벌집이 들어있던 자루를 보았어요. 그런데 자루 속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청년은 벌집을 숨기고 자기도 방 안에 숨었죠. 아가씨는 밥을 짓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저녁상을 차려놓았어요. 이제 다 됐네. 다시 벌집으로 들어가야지. 아가씨는 벌집으로 들어가려고 자루를 열었어요. 어? 어디로 간 거야?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내 옷장이 어디로 간 거야? 여기저기 찾아보던 아가씨는 벌집을 찾지 못하자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때 숨어있던 청년이 나타났어요. 아가씨 왜 울고 있어요? 혹시 당신이 내 옷장을 숨겼나요? 옷장 이라니요? 그게 뭔데요? 청년의 대답에 아가씨는 더욱 슬프게 울었어요. 잠시 생각하던 청년은 아가씨를 바라보았죠. 미안해요. 내가 숨겼어요. 하지만 내가 벌집을 돌려주면 당신은 떠나가잖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내 옷장 그러니까 벌집을 주시면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청년은 기뻐하며 옷장을 내주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살려면 약속을 지켜야 해요. 제가 꿀벌 아가씨라는 걸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청년은 굳게 약속을 하고 꿀벌 아가씨를 아내로 맞아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나자 예쁜 아가들도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꿀벌 아내는 이웃마을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 뭐 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서 저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만났습니까? 남편은 미소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물었어요. 아니 어디서 만났습니까? 나도 거기에 가서 예쁜 색시를 만나고 싶어서 그럽니다. 남편은 아내와의 약속을 잊은 것처럼 꿀벌 아가씨의 비밀을 말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꿀벌 아내는 슬픈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요? 난 이제 당신과 살 수 없어요. 꿀벌 아내는 갑자기 사라지더니 벌집에서 벌이 나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가지 말아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한참을 울던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아내를 찾으려고 길을 떠났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내를 찾아 길을 떠난 남편은 너무나 지쳐서 아이들과 함께 길가에서 잠이 들었지요. 얼마 후 웬 여자가 잠든 남자를 깨웠어요. 아이고 왜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나요? 나는 아내를 찾고 있어요. 내 아내는 꿀벌 아가씨예요. 청년의 말을 듣던 여자는 꿀벌 아가씨가 사는 곳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입니까? 내 아내가 어디 사는지 정말 알고 있어요? 아이고 그럼요.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자를 따라가자 다닥다닥 붙어있는 열한 개의 방이 나타났어요. 당신 아내는 가운데 방에 있어요. 들어가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찾으러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온통 벌집으로 꽉 차있고 벌들이 가득했지요. 아빠 무서워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아이들은 울어댔어요. 울지 마라. 곧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남편은 아이들을 달래주었어요. 그때 가운데 있던 방문이 열리더니 정말 아내가 나타났어요. 아내는 달려와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저를 찾으셨군요. 저도 당신을 만나지 못할까 봐 너무 슬펐어요. 당신이 나를 찾아와 주어서 이제 모든 마법이 풀릴 거예요. 아내의 말이 끝나자 벌들은 모두 사람으로 변하고 벌집들도 멋진 집으로 변했어요. 남편은 다시 만난 아내와 꿀벌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효도하는 방법 옛날 어느 산속 마을에 남편과 아내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부부가 사는 집은 아주 깊은 산속 에 있어서 이 둘 말고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만나는 사람도 없었지요. 부부는 둘이서만 외롭게 살다가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어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귀여워라 여보 우리만 살다가 아기가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귀한 아이가 태어나자 아들이 하는 짓은 무엇이든지 예쁘다 예쁘다 하며 귀여워 했지요. 아들은 부모가 항상 예쁘다고 하며 키우다 보니 점점 더 버릇이 없어졌어요. 작은 손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아들을 나무라고 혼내기는 커녕 그럴 때마다 귀엽다며 껄껄 웃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 생각하며 부모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했지요. 세월이 흘러 부모님은 늙어가고 아들은 어른이 되었어요. 아들은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늙은 부모님을 때리곤 했어요. 그러다 아버지는 병들어 돌아가시고 늙은 어머니와 둘이서 살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날마다 아들에게 맞을까봐 걱정을 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속 여기저기를 유랑하는 노인이 이 집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계십니까?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둘이서만 외롭게 살고 있던 모자는 오랜만에 손님이 오게 되자 반가이 맞았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들과 어머니는 손님을 방으로 안내했지요. 아이고 시장하시겠어요. 제가 얼른 저녁을 차려드릴게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정갈하게 저녁상을 차려와 노인에게 주었어요. 노인은 시장하던 차에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들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고 어머니와 노인만이 집안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노인은 어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스러워 했어요.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니 제가 아들에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노모 노모는 노모는 한숨을 쉬며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들이 부모를 때리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노인은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 했지요. 그리고 자기가 아들의 버릇을 고쳐보겠다고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원도 한도 없겠습니다. 그럼 저를 믿고 며칠만 시간을 주시지요. 점심때가 되자 아들은 나무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게 자네 나와 함께 세상 구경 좀 하지 않겠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속에서만 살던 아들은 세상 구경을 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예 좋습니다. 어르신 당장 따라가겠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노모를 미리 때려주고는 노인을 따라 세상 구경을 나왔어요. 어르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장도 열리는 군요. 아들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구경을 하고 어르신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노인의 손자로 보이는 아이가 벗어발로 뛰어나와 노인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뒤를 이어 아들과 며느리도 노인에게 공손하게 절을 했어요. 아버님 시장하시지요?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며느리는 부엌크로 들어가더니 맛있고 정갈한 상을 차려 시아버지와 손님에게 내왔어요. 그뿐 아니라 옆에 앉아서 반찬을 올려주고 생선을 발라주며 시중을 들었어요. 노인을 따라온 젊은이는 이 모습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이 집안은 정말 이상하네. 노인을 때리지는 않고 왜 수발을 들고 있지? 정말 이상하다.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던 젊은이는 노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밖으로 나가자 노인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제가 뭘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무엇이든지 물어보게 저 저기 이 댁에서는 왜 어르신을 때리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때려주는 것이 잘하는 일 아닌가요? 노인은 젊은이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음 노인들을 때리는 것은 옛날에나 하던 행동이네.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해야 교도를 하는 것입니까? 요즘은 우리 손자 아들 며느리가 하듯이 그렇게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인사하고 수발을 다 들어주는 거라네. 젊은이는 노인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젊은이는 노모가 혼자 계셔서 걱정이라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요. 서둘러 집에 도착한 아들을 보자 노모는 또 아들에게 맞을까 봐 겁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들은 마당에 엎드려 절을 하고는 자기가 효도하는 법을 몰랐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니 제가 마을로 내려가서 효도하는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 몰라서 어머니께 효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감사의 눈물이 났죠. 이날부터 아들은 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기는 효자 아들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장모 되고 시아버지가 사위된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고 남편과 아내는 금실이 아주 좋았지요. 하지만 누구나 걱정거리 하나씩은 있듯이 부부에게도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여보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나이만 먹어가고 있네요. 당신이 어디 가서 자식이라도 하나 낳아오세요. 제 걱정은 마시고요. 당신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남편이 아내를 위로해 주었지만 아내는 자식 하나 없는 것이 큰 걱정이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같이 새벽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고 아기를 점지해 준다는 신령인 삼신 할머니께 기도를 했죠. 제발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세요.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신다면 제 명줄을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빌고 또 빌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올린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내는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만 하며 열 달을 지낸 아내는 건강하고 튼튼한 아들을 낳게 되었지요. 부부는 귀한 아들을 정성으로 키웠어요. 영감, 우리가 자식을 늦게 봤으니 우리 아들은 일찍 장가를 들어서 손주를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나이가 먹었으니 죽기 전에 손주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부는 며느리를 얻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 에서 중매쟁이들을 불러들였어요. 한참을 고르고 골라서 예쁘고 지혜로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영감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할 수가 없네요. 어서 빨리 손주를 안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아내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용하고 유명하단 의원들은 모두 아내가 무슨 병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가 아들 며느리를 봤으니 좀 더 살아서 손주를 안아봐야지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대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약해졌어요. 이렇게 시름시름 앓던 아내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은 상심이 무척 컸지만 효성 지극한 아들과 며느리 덕분에 기력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하나뿐인 아들이 아내와 똑같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마누라 죽은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병이 들었단 말이냐. 아버님 그러다 몸 상하십니다. 고정하세요. 며느리는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도 걱정이었지만 이러다가 시아버지마저 몸져 누울까 걱정이었어요. 서방님 어서 일어나셔야지요. 서방님께서 누워계시니 집안이 정말 강산입니다. 며느리는 가진 약을 다려 남편에게 먹이고 지극정성을 다했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정성에도 시름시름 알턴 남편은 시어머니를 따라 저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 집안에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둘만이 남게 되었지요. 청상 과부가 된 며느리가 홀 시아버지를 모시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시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어요. 불쌍한 것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예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무슨 말씀이신데요? 약조부터 하거라. 절대 거역하지 않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찌 아버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시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한 번 쉬고 며느리를 보았어요. 예야 다행히 우리 집에 아직 재산이 많이 남아있다. 내가 너에게 우리 집 재산의 반을 주겠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말에 눈만 끈뻑거렸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집을 떠나거라. 이 집을 나가서 처음 만나는 남자를 따라가거라. 알겠느냐. 아버님 제가 어찌 아버님을 혼자 두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했어요. 젊은 네가 늙은 나를 모시고 평생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또한 내 말을 거역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며느리는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저 마루 끝에 돈자루를 놓았으니 그걸 가지고 지금 당장 가거라. 어서.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돈자루를 들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돈자루를 끌어안고 울며 한참을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중년의 한 남자가 보리밭에 서서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 처음 만나는 남자를 따라가라고 했지. 소변을 다 본 남자는 어디를 가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며느리는 그 남자를 놓칠세라 뒤쫓아갔어요. 남자는 산 중턱에 오르더니 허름하고 낡은 초가집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도 남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누구신데 내 집까지 따라오는 거요? 여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두리번거리며 집 안을 살펴보았어요. 부엌에서는 다 큰 처녀가 밥을 하다가 며느리를 보았지요. 아버지 밤도 늦었는데 이왕 들어오셨으니 같이 저녁밥이라도 드시게 하시지요. 딸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자는 부엌으로 가더니 자기 집인 것처럼 상을 차려 방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초가집의 부녀와 여자는 함께 저녁을 먹었죠. 밥을 먹고 나자 여자는 벌떡 일어서더니 상을 치우고 청소를 하며 자기 살림처럼 하는 거예요. 딸은 그저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밤이 너무 늦었으니 여기서 주무시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날 여자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물을 기러오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자기 집처럼 살림을 했어요. 보다 못한 남자가 여자에게 화를 냈어요.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오. 당장 떠나시오. 여자는 남자의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딸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요. 나는 시아버지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으니 당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사는 건 어떠하겠어요? 딸은 돈 많은 여자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니 기뻤어요. 여자는 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남자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초라한 조가집에 살고 있는 몰락한 양반입니다. 또한 당신과 비슷한 나이의 딸을 두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당신 나이 중년이면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집은 이사를 하면 되고 따님은 제가 책임지고 혼철을 정해 시집을 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여자를 보고 남자는 머뭇거렸어요. 여자는 시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좋은 집을 샀어요. 집을 옮기고 나자 여자는 딸의 홀례를 서둘렀지요. 내 딸이 시집을 간다면 나는 바랄 게 없겠소. 제가 알고 있는 좋은 혼처가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신랑 될 자리가 나이가 좀 있지만 건강하고 돈도 있고 인품도 좋으시니 분명히 따님이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만 믿겠소. 남자는 좋아했고 딸은 부끄러워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여자는 그 길로 시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돌아오자 놀랐지만 아주 반가워했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 아버님께서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약조해 주시지요. 그래 알겠다. 무슨 말인지 해보거라. 아버님 말씀대로 저는 처음 만난 남자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도 혼인을 하시지요. 제가 시어머니 될 분을 모셔오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당황했어요. 며느리는 남자와 딸을 시아버지와 만나게 해주었어요. 시아버지의 인품을 알아본 부녀는 흔쾌히 혼인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이렇게 해서 며느리는 남자와 혼인을 하고 시아버지는 남자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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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